꾀동이의 재판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똑똑한 꾀동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꾀동이네 마을에 사는 한 농부네 집에 중이 찾아왔습니다. 중은 농부를 보고 날도 저물었는데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마음씨 순박한 농부는 집이 어지럽기는 하지만 어서 들어오라고 친절하게 맞아들였지요. 농부는 저녁밥을 지어 대접한 다음 윗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중은 메고 다니던 빈 자루를 농부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걸 좀 건사했다 주시오. 그렇게 하시오. 농부는 빈 자루를 받아 아랫방 실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튿날 조반을 먹고 나서 길 떠날 차비를 하던 중이 어제 저녁에 맡긴 자루를 달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빈 자루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자 중은 자루 속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 갑자기 불그락 푸르락 거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안에 있던 것을 어떻게 했소? 이 안에 있던 거라니요? 나한테 빈 자루를 맡기지 않았소? 빈 자루라고? 그 안에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들어 있었단 말이오? 어서 당장 내놓지 못하겠소? 농부는 너무나도 억장이 막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빈 자루를 받았는데 그 안에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있었다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받은 자루는 분명히 빈 자루였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중은 점점 더 펄펄 뛰면서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당장 내놓으라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벅적벅적 소리치는 바람에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도둑인지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울의 원을 찾아가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은 먼저 중회보고 물었어요. 그래 틀림없이 그 자루 속에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들어 있었단 말이냐? 예, 들어 있어도 주먹만 한 게 두 개나 들어 있었나이다. 그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는 어디서 났느냐? 예, 금덩어리는 밤나무 꼴에 사는 변부자가 준 것이고 은덩어리는 배나무 꼴에 사는 황부자가 준 것이옵니다. 원은 당장 변부자와 황부자를 불러들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변부자가 먼저 불려와 머리를 숙이고 아래였어요. 예, 제가 분명히 주먹만 한 금덩어리 한 개를 주었나이다. 뒤따라 불려온 황부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소이다. 저도 분명히 은덩어리 한 개를 주었나이다. 두 부자는 농부를 도적으로 몰아 재산을 배아선 다음 서로 나누어 먹으려고 중과 밀이 짜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원은 농부를 향해 꾸지졌어요. 여봐라. 솔직히 자기 죄를 털어놓지 못하겠는고. 그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어떻게 했느냐. 농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기의 깨끗한 마음을 버섯목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지요. 새놈이 서로 짜고 생사람을 잡으려 드는데 어떻게 혼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원까지 도적놈들 편에 섰습니다. 농부는 도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다시 관가로 몰려갔습니다. 마을의 좌상인 한 할아버지가 원에게 말했어요. 옥에 갇힌 그 농부로 말하면 우리와 한 동네에서 대대로 같이 살아온 사람인데 여태껏 남의 물건에 손을 대본 일이 없소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은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잘 조사해달라고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농부의 목을 당장 뵐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꾀동이가 원 앞으로 다가가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테니 재판을 맡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쭈었어요. 원은 상놈 자식이 당돌하게 나서는 게 아니꼽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체면도 있고 해서 막무가내로 물리칠 수는 없었지요. 그래 어디 한번 맡겨보자. 이번 재판은 여간 어려운 재판이 아니니.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너까지 옥에 갇힐 줄 알거라. 그리하여 꾀동이는 재판관이 되어 죄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꾀동이는 중하고 두 부자가 하는 말과 농부가 하는 말을 곰곰이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중과 두 부자를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독방에 나누어 가두십시오. 그러고 나서 꾀동이는 밖으로 뛰어나가 커다란 진흙덩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꾀동이는 원과 마을 사람에게 진흙덩어리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걸로 준과 두 부자가 서로 보지 않는 데서 금덩어리와 은덩어리 모양을 빚도록 하겠습니다. 준 사람은 준 모양대로 빚게 하고 받은 사람은 받은 모양대로 빚게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이 옳다면 빚어놓은 모양들이 서로 같을 것입니다. 옳지 않다면 빚어놓은 모양들이 서로 다르겠지요. 원은 꾀동이의 말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농부가 도적질을 한 게 틀림없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아니 제발 그랬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배 덩어리들을 찾기만 하면 다는 몰라도 절반쯤은 자기한테 뇌몰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꾀동이는 진흙덩어리를 들고 중과 두 부자가 들어있는 방을 찾아다니며 주고받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 모양과 똑같이 빚으라고 말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꾀동이는 사람들을 시켜 그들이 빚은 진흙덩어리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그들이 빚어놓은 진흙덩어리 모양이 아주 달랐습니다. 중은 둥글 납작하게 빚었는데 변보자는 길쭉하게 빚고 황보자는 네모나게 빚었어요. 꾀동이는 모양이 서로 다른 진흙덩어리들을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보세요. 주고받은 금덩이와 은덩이 모양이 어쩌면 이리도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 날도장 놈들은 말로는 서로 주고받았다고 짜고 들 수 있었지만 그 모양에 대해서는 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판결은 현명한 우리 원님 보고 내리라고 하고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꾀동이는 진흙덩이를 내던지고는 신바람이 나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날도장 놈들의 검은 속셈은 드러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농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와 바람의 내기 맑게 갠 어느 날 천둥과 번개와 비가 하늘을 점점이 수놓은 구름 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친구들 사이에서 우아하게 원을 그리듯 춤추며 하늘의 모양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루해 폭풍을 만들자. 바람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커다란 폭풍을 만들었잖아. 난 피곤하단 말이야. 천둥은 하기 싫은 눈치였어요. 넌 언제나 피곤하다고 하더라. 나만큼 강하지 않아서 그래. 맞아. 난 너처럼 강하지 않아. 천둥의 반응인 신통치 않자 바람은 번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넌 어때 번개야? 뭔가 재미있는 걸 만들어보지 않을래? 싫어. 난 천둥이 하면 할래. 바람이 조금 더 빨리 번개와 천둥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구름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야! 비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마. 우린 자고 싶단 말이야. 바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내어 웃으며 강한 돌풍을 비에게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비에게 약을 올렸어요. 그럼 나를 한번 막아봐. 하지마. 왜 너는 가만히 있질 못하니? 비가 말했습니다. 그야. 난 바람이기 때문이지. 난 자연 중에서도 가장 강하거든.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좀 다른 곳에 가서 놀아. 네가 강하다는 건 우리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비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은 비가 점점 더 참을성을 잃어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를 더 놀리고 싶었습니다. 바람은 공기를 있는 힘껏 들이마셨다가 비에게 아주 차가운 공기를 내뿜었어요. 비가 온몸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심심한 바람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하고 너하고 누가 더 강한지 내기를 하자. 하지만 비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람은 더 차가운 공기를 비에게 내뿜었습니다. 좋아. 내가 이기면 넌 나를 볼 때마다 도망가야 해. 알겠어? 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기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넌 다시는 땅에 네 눈물을 뿌려서는 안 돼. 바람이 신이 나서 웃으며 말했어요. 비는 그 약속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내기에 진다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가기 위해 비의 눈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는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왜? 왜? 질까봐 무서운 거야? 바람이 말했습니다. 천만에 이길 수 있어. 비는 속으로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기에 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땅으로 내려가자. 바람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바람은 비와 함께 땅으로 내려갔어요. 번개와 천둥은 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바람과 비는 곧 대나무 꼭대기에 있는 원숭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저 원숭이 보이지? 비가 바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원숭이를 나무 위에서 떨어뜨리면 네가 이기는 거야. 문제 없어. 바람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난 허리케인에다 토네이도랑 태풍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원숭이를 떨어뜨리는 일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고. 그러고는 공기를 잔뜩 들이마신 후 세찬 바람을 내뿜었어요. 비는 마음을 놓고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비는 대나무가 잘 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바람에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저 원숭이가 나무에 잘 매달려 있기만을 기도했어요. 바람은 계속해서 공기를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거대한 입김은 원숭이를 앞뒤로 흔들기만 했습니다. 꼭 그물 침대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람은 한 시간 동안이나 공기를 뿜어대다가 마침내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너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지친 바람이 말했습니다.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비가 말을 마치자마자 구름이 회색으로 변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부슬부슬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서쪽에 있는 비구름들을 불러모았어요. 그러자 더 많은 비가 쉼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람이 말했어요. 너도 못하겠지. 아무도 내기에서 이기지 못한 거야. 잠깐 기다려봐. 비가 말했습니다. 아직 동쪽의 비를 불러들이지 않았단 말이야. 잠시 후 좀 더 많은 비를 품은 동쪽의 비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미 흠뻑 젖은 불쌍한 원숭이 위로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머리 위로 내리자 원숭이는 빗물이 들어갈까 봐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원숭이는 땅으로 내려와 머리에 뒤집었을 것을 찾기 위해 허둥지둥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겼어. 내가 너를 이긴 거라고. 비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 맞은 원숭이만큼이나 기분이 상한 바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비에게 등을 돌리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말하다가 비에게 졌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바람은 약속대로 비를 보면 주랭랑을 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람이 강하게 불 때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바람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산토끼의 지혜 옛날 어느 낮은 계곡에 늙은 어미양이 살았습니다. 어미양은 매년 초여름이 되면 새끼양을 데리고 계곡을 떠나 넓디 넓은 북쪽 고원에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고원에는 맛있는 풀이 많이 자라서 수많은 양과 염소들이 찾아와 여름 내내 풀을 뜯으며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어미양은 해마다 그랬듯이 북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어미양이 조용히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새끼양은 곁에서 깡충거리며 뒤따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납게 생긴 커다란 늑대와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안녕하시오 양아줌마 늑대가 빈장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오? 늑대 아저씨군요. 어미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새끼양을 데리고 맛있는 풀이 자라는 북쪽 고원으로 가는 중이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를 어쩌나. 나는 지금 무척 배가 고파서 당장이라도 둘을 잡아먹지 않으면 안되겠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미양은 통사정을 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를 잡아먹지 말아요. 가을이 되면 통통하게 살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잡아먹는 편이 훨씬 나을 거예요. 늑대는 어미양의 말이 아주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군. 양아줌마 그렇다면 약속을 하나 해야겠어. 가을에 북쪽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곳에서 나와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면 당장은 살려두기로 하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늑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어미양과 새끼양은 계속해서 북쪽 고원으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곧 늑대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여름 내내 어미양과 새끼양은 넓디 넓은 고원을 거닐며 물이 듬뿍 오른 맛있는 불을 마음껏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다가오자 몰라볼 정도로 살이 올랐어요. 특히 조그맣던 새끼양은 어느덧 몸집이 부쩍 자라서 제법 늠름해졌습니다. 남쪽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어미양은 불현듯 늑대하고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날마다 남쪽 계곡이 가까워질수록 어미양은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늑대와 만나기로 한 곳 근처에 이른 어느 날 어미양과 새끼양은 깡충거리며 뛰어오는 산토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토끼는 인사를 건네려고 발걸음을 멈췄다가 어미양의 슬픈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양노님 여름동안 재미가 좋으셨나봐요 새끼양도 몰라보게 자랐군요 그런데 이 좋은 아침에 왜 그리 슬픈 표정을 짓고 계세요? 어미양이 근심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다네 사실 지난 봄에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다가 흉측하게 생긴 늑대를 만났는데 글쎄 그놈이 우리를 당장이라도 잡아먹겠다고 하지 뭔가 그래서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가을까지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했다네 그러자 늑대는 가을날 바로 그 장소에서 자기를 만나야 한다고 다짐을 했어 이제 그 약속 장소가 바로 코앞이네 목숨이 오늘 내일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더 있겠는가 가여운 어미양은 이렇게 말하고 털썩 조저앉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토끼가 모르는 척 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정말 슬픈 이야기군요. 하지만 양노님 용기를 내세요. 여기 동생이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늑대를 물리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더니 산토끼가 무언가를 부지런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토끼는 양털로 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왼쪽 귓볼에 기다란 귀걸이를 달더니 머리에 멋진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미양의 등에 조그만 안장을 얹었어요. 그런 다음 조그만 짐구라미를 두 개 준비해서 새끼양의 등에 싣고 떨어지지 않게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산토끼는 커다란 종이 한 장을 말아지고 한쪽 귀에 붓을 꽂은 채 어미양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행렬은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잠시 후 일행이 계곡으로 접어들자 아니나 다를까 저만 치서 사나운 늑대가 입맛을 다시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지자 산토끼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목척 높여 소리쳤어요. 내 놈은 누군데 감히 여기서 슬렁거리고 있느냐. 저는 늑대인뎁쇼. 산토끼 일행의 기묘한 모습을 보고 늑대가 의아한 듯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지난 봄에 약속한 대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왔지요. 그런데 누구시죠? 이 몸은 산토끼님이시다. 나는 중국 황제의 사신으로 인도에 가는 길이다. 그러고 보니 인도왕에게 줄 선물로 늑대가죽 10장을 준비해라는 명을 받은 기억이 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늑대 한 마리를 만나다니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니냐. 열한 마다 할 것 없이 네 놈의 가죽이 저번째가 되겠구나. 산토끼는 이렇게 말하더니 종이를 펴고 붓으로 아주 커다랗게 일이라고 썼습니다. 멍하니 그 말을 듣던 늑대는 깜짝 놀라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산토끼의 기지로 목숨을 건진 어미 양과 새끼 양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통나무 집에 갇힌 호랑이 옛날 어느 숲속에 호랑이 부부가 새끼 세 마리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빠 호랑이는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아빠 호랑이는 새끼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잊지 말아라. 호랑이는 밀림의 왕이다. 어디든 돌아다니고 다른 동물들을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시비를 거는 녀석은 없지. 그렇지만 조심해야 할 동물이 하나 있단다. 세상에서 오직 그 녀석만이 호랑이보다 강하고 교활하단다. 그 동물은 바로 사람이란다. 이 아비가 죽기 전에 단단히 당부하니 부디 사람을 조심해라. 절대로 사람을 사냥하거나 잡아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빠 호랑이는 옆으로 눕더니 곧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은 아빠 호랑이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소에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인 첫째와 둘째 호랑이는 혹시라도 유언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했어요. 둘은 사슴과 돼지 그리고 숲속에 사는 짐승들만 잡아먹었습니다. 어쩌다 근처의 사람이 얼씽거리기라도 하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지요. 하지만 막내 호랑이는 형들과 달랐습니다. 막내 호랑이는 말을 잘 듣지 않는 데다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점점 몸집이 커지고 힘도 세어지자 막내 호랑이는 아버지의 유언이 성가시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막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잡아먹어선 안 된다는 사람이란 동물은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 그 녀석은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는 데다 힘도 나보다 못하고 발톱이나 이빨도 별 볼일 없다고들 하던데 나는 발톱 하나 다치지 않고 덩치 큰 숫사슴이나 멧돼지를 잡아뜨리고 낚아칠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사람을 잡아먹어선 안 된다는 걸까? 막내 호랑이는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이라는 것이 우습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한껏 의기양양해진 막내 호랑이는 자기가 사는 숲을 떠나 넓은 곳으로 가서 사람을 잡아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호랑이와 두 형은 위험하다며 한사코 말렸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겨보라고 타이르고 또 타일렀지요.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화창한 날 아침 막내 호랑이는 홀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막내 호랑이는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늙고 지쳐 보이는 심신내 소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소는 세약하고 여윈되다 등에는 오래 묵은 흉터가 여러 개 나 있었어요. 지금껏 짐 싣는 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막내 호랑이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곁으로 다가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무슨 동물인가요? 혹시 사람인가요? 아니 천만에 나는 그저 불쌍한 짐 짓는 소야.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떤 동물인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람을 한 놈 찾아서 해치울 생각이에요. 사람을 조심하게 나 젊은 호랑이. 사람은 위험하고 믿지 못할 동물일세.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나는 아주 어렸을 때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네. 내 등에 있는 흉터들이 보이지? 나는 오랜 세월 사람을 위해 짐을 날랐어. 정말로 성실하고 부지런했지. 늙은 손은 힘에 붙이는 듯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젊고 힘이 남아돌던 시절에 사람들은 나를 무척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어. 그런데 내가 늙고 쇠약해지는 바람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알아서 먹이를 찾아 먹으라며 밀림으로 쫓아내고 말았어. 이미 늙고 병든 내 생각은 눈꽃만 친도 해주지 않았지. 그러니 엄숙히 경고할게 자네는 사람에게 접근하지도 말고 잡아먹으려고 하지도 말게 사람은 몹시 교활하고 위험한 존재라네. 하지만 막내 호랑이는 늙은 소의 말을 귀등으로 듣고 계속 길을 갔습니다. 얼마 후 막내 호랑이는 산자락에서 홀로 돌아다니며 기다란 코로 풀과 나뭇잎을 뜯어먹고 있는 늙은 코끼리와 마주쳤습니다. 코끼리의 작은 눈은 지친 기색이 뚜렷했고 피부는 쭈글쭈글했으며 커다란 귀 뒤쪽으로는 칼 자국과 걸핏하면 두들겨 맞아서 생긴 오래된 흉터가 여럿 나 있었습니다. 막내 호랑이는 처음 보는 이 동물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무슨 동물이지요? 설마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있나. 나는 그저 늙고 지친 불쌍한 코끼리일 뿐일세. 그렇군요. 하지만 사람이 어떤 짐승인지 말해줄 수는 있겠지요? 저는 지금 사람을 한 놈 사냥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심하게. 코끼리는 긴 한숨을 내뱉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위험한 동물이야. 날 보게 나는 밀림의 왕이지만 사람은 나를 길들이고 훈련시켜서 오랜 세월 동안 종으로 부려먹었지. 사람은 내 등에 안장을 얹고 내 귀를 등자로 삼고서 쇠 막대기로 내 머리를 두들겨 패곤했어. 물론 내가 젊어서 힘이 세던 시절에는 나를 끔찍이도 아껴주었지. 날마다 배가 부르고도 남을 만큼 음식을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몸 단장도 해주었어. 나만 돌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척척해주는 임무를 맡은 사람도 있었어. 그러나 내가 늙고 약해져서 더는 일을 못하게 되자 밀림으로 쫓고는 재죽껏 살아가라고 했지. 그러니 내 충고를 마음에 새기고 사람 따윈 그냥 있게 그러지 않으면 결국 험한 꼴을 당하고 말 거야. 하지만 이번에도 막내 호랑이는 큰 소리로 웃어 젖히더니 계속해서 길에 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어디선가 나무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살펴보니 나무꾼 하나가 솥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호랑이는 수풀에서 나와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슨 동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정말 어리석은 호랑이로군 내가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나? 그래? 제발로 먹이가 찾아왔군.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잡아먹으려던 참인데 잘 만났네. 호랑이의 말을 들은 나무꾼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잡아먹겠다고? 사람이 얼마나 영리한지 모르는 모양이지? 사람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만큼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만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지. 알아두면 무척 쓸모가 있을 거야. 호랑이는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나무꾼을 따라갔습니다. 나무꾼은 숲속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호랑이를 데려갔어요. 오두막은 커다란 통나무로 튼튼하게 지은 것이었습니다. 집을 본 호랑이가 물었어요. 저것은 뭐지? 집이라고 해.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주지. 나무꾼은 집 안으로 들어가 재빨리 문을 닫고는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에 비하면 호랑이가 얼마나 어리석은 동물인지 알겠지? 너희같이 불쌍한 짐승들은 숲에 있는 굴속에 산다 해도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없지. 그리고 네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이런 집을 만드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어. 하지만 나는 너보다 힘이 약할지 몰라도 이렇게 멋진 집을 지을 수가 있지. 집이 있으면 바깥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편히 지낼 수 있고 맹수들의 공격도 피할 수 있어. 이 말을 듣자 호랑이는 몹시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너같이 못생기고 하약한 녀석이 이렇게 훌륭한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지? 난 아름다운 줄무늬와 커다란 이빨과 발톱 그리고 기다란 꼬리를 가지고 있어. 집을 가진 너보다 훨씬 낫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 당장 나와서 네 집을 내게 넘기거라. 그래 좋아. 나무꾼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순순히 문을 열어둔 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암, 내 모습이 어떠냐? 호랑이가 웃질대며 말했습니다. 이 멋진 집과 잘 어울리지 않느냐? 잘 어울리는군. 나무꾼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바깥에서 빗장을 걸어 문을 잠궜습니다. 그러고는 호랑이가 굶어죽돌아 내버려둔 채 도끼를 들고 서둘러 떠나버렸답니다. 가난한 나무꾼 이야기 옛날 옛적에 숲 가장자리의 작은 오두막집에 한이라는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나이든 나무꾼 한은 아내와 함께 살면서 뗄감을 베어 옆 마을에 팔아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한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자기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버는 돈으로는 아내와 둘이 먹을 음식을 겨우 마련할 수 있었어요. 여섯 자녀는 다 자라서 마을로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한은 자식들이 그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큰 집을 지어 온 식구가 함께 살면 좋겠지만 그만한 돈은 없었거든요. 유난히 맑은 어느 봄날 한은 여느 날처럼 물살이 거센 강으로 이어지는 깊은 골짜기 옆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는 쿵쿵쿵 소리를 내며 도끼를 휘둘러 쓰러진 나무줄기를 같은 크기로 잘랐습니다. 그러다 도끼를 너무 세게 휘두르는 바람에 그만 도끼가 손에서 빠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끼는 골짜기로 굴러떨어져 바위와 이끼에 부딪혀 퉁퉁 튕겨 오르더니 참벙하고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한은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내 도끼 한은 울부짖었습니다. 도끼가 없으면 한은 일을 할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새 도끼를 사는 건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골짜기를 내려가 도끼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파른 비탈을 기어 내려갔습니다. 늙은 한은 걸음을 뗄 때마다 거칠게 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한은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소용돌이 치는 물살 아래를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보아도 도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은 강가를 오르내리며 계속 찾아보았지만 도끼는 흔적도 없었어요. 도끼 찾기를 포기하고 막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한은 강 옆에 낮은 바위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젊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한은 일찍이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었어요. 한은 이 여인이 평범한 처녀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인은 발리의 선여인 드다라는 여인이었어요. 목욕을 하러 땅으로 내려온 것이었지요. 한은 여인을 방해하지 않고 떠나려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한을 보고 말았습니다. 잠깐만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한이 뒤돌아서자 여인이 상냥하게 물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척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여인의 목소리는 딸랑딸랑 울리는 은 종소리처럼 부드럽고 신비로웠습니다. 한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도끼를 잃어버렸으며 그 도끼 없이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온화하게 웃으며 나무꾼을 바라보더니 반짝반짝 반짝반짝 윤이 나는 강철 도끼를 물속에서 꺼냈습니다. 이게 당신이 찾는 도끼인가요? 여인이 늙은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한은 빛나는 강철 도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가지세요. 영감님이 도끼를 잃어버린 곳에서 제가 이걸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그 도끼를 갖고 싶다 한들 제 양심이 허락하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녀는 한참 동안 하늘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선녀는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물속에서 또 다른 도끼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은으로 만든 도끼였어요? 이것이 당신이 찾는 도끼인가요? 하늘의 빛을 받아 번쩍이는 도끼날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은도끼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도끼도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 것이 아니니까요.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금도끼를 물속에서 꺼냈습니다. 하늘 눈앞에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당신 도끼인가요? 여인은 나무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한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름다운 도끼를 바라보았어요. 도끼의 머리만으로도 한이 평생 번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한은 저렇게 훌륭한 도끼가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마음이 아픈 듯 어깨를 움츠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영감님의 도끼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은 지치고 낙담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올라가야 할 언덕 꼭대기를 쳐다보았어요. 작별인사를 하려고 몸을 돌려보니 여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가파른 골짜기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한낮의 뜨거운 햇볕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지만 나무꾼은 지친 몸을 끌며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꼭대기에 다다르자 나무꾼은 지쳐서 쓰러져 버렸어요. 잠시 숨을 돌린 나무꾼은 자신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가까이 왔을 때 아내가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아내가 소리쳤어요? 왜 그러시오? 나무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힘든 일을 겪은 터라 나무꾼은 더는 나쁜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무꾼의 아내는 몹시 놀란 듯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소녀가 왔는데 한은 차분히 아내의 팔을 잡아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돌리자 나무꾼은 어찌 된 일인지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찾아와서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당신이 제일 겸손하고 정직하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당신한테 선물을 남기고 갔어요. 말을 마친 한의 아내는 나무꾼을 끌고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곱디고운 비단으로 싼 커다란 꼬러미가 놓여 있었어요. 꼬러미를 풀어본 한은 평생 구경도 한 적이 없는 진귀한 물건을 보고 너무 놀라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최고급 금으로 나를 만들고 은으로 된 자루에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에메랄드를 잔뜩 박아 넣은 도끼였습니다. 한은 넋이 나가서 벌어진 잎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 아가씨는 평범한 처녀가 아니었어. 늙은 부부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음을 깨닫고 서로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나무꾼 부부는 도끼를 팔았고 한은 다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은 마을에 커다란 집을 지어 온 가족을 모아서 함께 살았어요. 늙은 나무꾼 한은 무릎에 손자 손녀를 앉히고 선녀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물론 정직함은 늘 보답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해 주었답니다. 까마귀와 개 옛날 어느 마을에 빼빼마르고 몹시 교활한 개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개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볼품없이 여위였지만 다행히도 재주가 많았어요. 먹을 것을 찾아내는 것도 재주가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개는 발리의 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개가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면 개는 마녀와 악귀들을 겁주어 쫓아내려고 시끄럽게 지졌습니다. 그러면 마을의 다른 개들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개들이 요란하게 지저대는데도 잠을 잘 잤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개는 음식 구경을 하기 힘들었고 식사 때도 맨 마지막에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개는 가족이 밥을 먹을 때면 혹시나 부스러기라도 조금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식탁 가까이 앉았지만 떨어지는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개는 집 안 여인들이 집 주변의 신들에게 곡물을 바칠 때마다 따라 다녔습니다. 곡물로는 보통 네모난 바나나 나뭇잎에 밥을 조금 올려놓았어요. 개는 몇 님 요기를 할 수는 있었지만 살이 오르기에는 턱도 없이 적었습니다. 개는 가족들이 큰 잔치를 열어서 집안이 손님으로 가득 차고 식탁은 온갖 맛있는 음식으로 풍성한 때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잔치가 열리면 맛있는 음식들이 자주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럴 때면 잽싸게 다가채서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한동안 잔치나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개는 정말로 배가 고팠습니다. 집에서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자 개는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개는 살금살금 뒤뜰을 지나고 시냇물을 건너서 작은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의 코가 실록거리기 시작했어요. 음 좋은 냄새가 나는걸 개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구운 고기 냄새야. 개는 코를 땅에 대고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내려고 킁킁 거렸습니다. 고기는 풀밭에도 나무 밑동에도 없었어요. 도대체 고기는 어디 있는 걸까요? 개는 코를 들어 올리고 다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시끄럽게 날개를 파닥거리는 소리가 개의 주위를 끓었습니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있었어요. 새의 보리에는 크고 맛있게 생긴 구운 돼지고기가 물려있었습니다. 개는 입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개는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까마귀한테서 고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개는 나무에 올라갈 수도 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활한 개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개는 까마귀를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세상에 정말로 아름다운 새야 아름답게 반짝이는 초록빛 날개 좀 봐 곱디고운 보랏빛 광택은 또 어떻고 까마귀는 개의 칭찬에 너무 기쁜 나머지 온몸 미달렸습니다. 너는 내가 본 새 중에 제일 멋진 새야. 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네 밝은 노란색 보리는 태양처럼 빛나는 구나 두 눈은 별처럼 반짝거리고 개가 이렇게 말하자 까마귀는 자랑스러움에 한껏 몸을 부풀렸습니다. 까마귀는 한 번도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개는 말똥말똥한 눈빛으로 까마귀와 고기를 탐욕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목소리도 모습처럼 아름다운지 궁금해. 그렇다면 넌 정말 새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네 달콤한 노랫소리가 우아한 겉모습만큼 훌륭하다면 다른 어떤 동물도 너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듣자 어리석은 까마귀는 목소리를 뽐낼 기회를 놓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으니까요. 까마귀는 입을 크게 벌리고 까악 까악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어리가 까마귀의 부리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교활한 개는 이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가 앞으로 달려가 입을 벌리자 맛좋은 돼지고기는 입속으로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개는 눈감짝할 새 고기를 꿀꺽 삼키고는 더 만족스러울 수 없다는 듯이 입술을 핥았지요. 아 맛있어. 개가 흑족해하며 입맛을 다시자 화가 난 까마귀가 까악 까악 울며 개의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사실 네 목소리는 아주 날카로워. 개는 이제 까마귀를 비웃었습니다. 그런 목소리에 어울릴 만큼 머리가 좋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야. 개는 이렇게 말하고는 셀렁셀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쌍한 까마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그와란 개의 아부 떠는 말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까마귀는 까마귀는 매우 화가 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원숭이를 사랑한 왕 옛날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궁궐에 버릇없는 젊은 왕이 살았습니다. 왕에게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결해주는 많은 신하와 시종들이 있었어요. 귀족들은 왕과 친구가 되려고 멀리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마을의 평범한 백성들은 왕과 왕족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궁궐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는 단 하나뿐이었는데 바로 왕이 기르는 원숭이 루퉁 이었습니다. 루퉁은 보통 원숭이가 아니었어요. 이 원숭이는 아주 영리해서 지체 높은 친구를 위해 놀라운 재주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루퉁은 한 번에 망고 열 개를 던지며 재주를 부렸습니다. 커튼을 타고 올라가 기둥을 옮겨 다니거나 공중재비를 돌 수도 있었어요. 거기다 춤추고 노래하고 광대놀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퉁은 오직 왕을 위해서만 재주를 부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탁해도 루퉁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젊은 왕은 루퉁과 식사를 했는데 루퉁은 최고급 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루퉁은 너무 웃겨서 왕의 뱀에 눈물이 흐를 때까지 온갖 재주를 부려 주인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그럴 때면 방은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해졌지만 언제나 누군가가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재주 부리기가 끝나면 왕과 루퉁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잠이 들었어요. 궁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왕이 원숭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왕은 왜 인간 친구를 사귀지 않을까요? 몇몇 사람은 왕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루퉁을 시기까지 했습니다. 왕이 나이가 찾아 대신들은 왕을 결혼시키기도 했어요. 대신들은 아내가 생기면 왕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아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자기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원숭이를 빼앗아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왕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신들은 왕국을 샅샅이 뒤져서 어느 귀족 가문의 젊고 아름다운 소녀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잡은 후 제일 좋은 비단옷을 차려입고 소녀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대신들은 칼날이 물결처럼 구불구불하고 손잡이를 보석으로 장식한 크리스라는 단돌을 각기 허리춤에 찔러 넣었습니다. 대신들은 결혼 선물인 옷과 음식 반지를 가지고 가서 젊은 왕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왕과 결혼하면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재산도 조금 주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사람이 결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잡히고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결혼식은 대단히 성대하게 치러야 했어요. 결혼식 날이 되자 궁궐은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화려하게 꾸민 귀족들과 결혼 선물을 들고 온 하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옆이 뚫려 있고 풀로 지붕을 얹은 정자인 발레도 세 개나 커다랗게 지었지요. 하나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잔치음식을 나머지 하나는 축하공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발레 안에는 여러 신에게 바치는 정성스러운 재물이 차려져 있었어요. 커다란 피라미드처럼 쌓아올린 과일과 꽃, 구운 닭고기를 비롯해 야자수이포로 만든 정교한 작은 인형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손님과 발리의 귀족들을 맞이하기 위한 탁자와 의자들도 놓여 있었어요. 발레 밖은 주변 마을에서 온 백성들로 북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과 신부가 등장했어요. 두 사람의 화려한 결혼식 의상과 아름다운 금장신고를 보자 여기저기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승려가 두 사람의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젊은 젊은 왕은 결혼식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식 내내 왕은 사랑하는 루통이를 떠올리며 잔뜩 고리나 있었어요. 결혼식 만찬에서도 왕은 부르통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접시에 담은 구운 새끼 돼지 요리도 갖가지 향료를 넣어 만든 맛있는 음식도 왕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왕의 원숭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숭이는 왜 왕의 결혼식에서 왕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슬프게도 대신들은 루통을 궁궐의 작은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결혼식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의자에 묶어놓기 까지 했어요. 하지만 루통은 금세 이빨로 줄을 끊고 의자에서 벗어났습니다. 루통은 누군가 저녁 식사를 가지고 오면 탈출하려고 문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한편 젊은 왕은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왕은 아름다운 신부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 많은 귀족들은 하나같이 너무 지루해서 눈물이 날 지경 이었고요. 사랑하는 루통은 어디 있는 걸까? 왕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날 웃게 할 수 있는 건 루통뿐이야. 곧 만찬 공연이 발레 안에서 열렸습니다. 대신들은 버릇 없는 왕이 자신들이 준비한 마지막 볼거리에 관심을 보이기를 바랬지요. 처음 등장한 사람들은 두 명의 이야기꾼 이었는데 발리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홀린 듯 앉아있었어요. 왕만 혼자 고리나 있었지요. 난 루통을 원해. 왕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소녀 세 명이 나와 레공이라는 화려한 발리춤을 선보였습니다. 소녀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단으로 치장하고 머리는 흔들리는 금장식과 프란지판이 꽃으로 꾸몄습니다. 세 무용수는 발리의 전통악단인 가물란의 음악에 맞추어 우아하게 춤을 추며 사람들을 사로잡았지요. 감동을 받지 않은 것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없군. 왕이 불평했습니다. 루통은 어디 있는 거야? 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왕은 머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는 혼자 조용히 있으려고 비밀 정원으로 갔습니다. 왕이 자리를 뜨자 신부는 잠시 기다렸다가 스무 발짝 뒤에서 왕을 따라갔습니다. 왕은 향기로운 프란치판이 나무 아래 놓인 나무 침대에 누웠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자기의 비단옷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치를 내려다본 왕은 사랑하는 루통을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왕은 결혼잔치를 치르느라 너무 피곤해서 루통과 놀거나 재주를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다시 베개에 머리를 놓이고 눈을 감았지요. 그리고 루통에게 아무도 자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루통은 고분고분하게 왕의 옆에 앉았어요. 잠시 후 근심에 찬 신부가 무슨 일인지 보려고 다가왔습니다. 루통은 왕의 한 말을 기억하고는 신부에게 달려들어 날카로운 엎니를 드러내며 위협했지요. 신부는 놀라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음에는 대신의 우드머리가 찾아왔어요. 대신은 왕이 결혼식 잔치에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대신이 나타나자마자 루통이 그의 두 다리를 확 잡아챘습니다. 대신은 사나운 원숭이를 보고 겁이 난 나머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왕은 계속 쉬면서 누워있었고 루통은 왕을 지키며 옆에 앉아있었어요.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커다란 금파리 한 마리가 왕의 머리 근처로 날아왔습니다. 파리가 윙윙 어리며 머리 주위를 날아다니자 루통은 왕의 비단옷에서 단검을 꺼내 휘두르며 파리를 베어버리려고 했어요. 루통은 날아다니는 파리를 주의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리가 왕의 목 위에 앉았습니다. 루통은 지체 없이 단검을 휘둘러 파리를 죽였지요. 하지만 불행히도 왕의 목까지 함께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루통은 공포에 질려 왕을 내려다보았어요. 주인은 죽어있었습니다. 루통은 궁궐에서 멀리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왕이 목숨을 잃은 이야기는 야생동물을 애완동물로 삼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서 널리 전해졌습니다. 동물은 자기가 속한 야생의 자연 속에 남아있는 것이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훨씬 더 좋은 일이랍니다. 부지런해진 빼돌이 옛날 어느 마을에 빼돌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빼돌이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그러다가 드디어 빼돌이는 엄살을 보려 힘든 일을 피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김매로 가자고 하면 벌렁 드러누워 배가 아프다며 꾀병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마음이 착한 분이어서 정말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빼돌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감쪽같이 속이고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낮잔만 잤습니다. 정말 아픈 것처럼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요? 이불을 뒤집어 쓰니 숨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콧구멍은 왜 눈 밑에 달렸을까? 굴뚝처럼 위로 향하면 숨쉬기가 쉬울텐데. 빼돌이는 한참을 투덜대다가 또 그럴듯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소원을 풀어주는 할아버지한테 찾아가 소원을 말해보자는 것이었지요. 마을 막다른 곳에는 소원을 풀어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빼돌이는 벌떡 일어나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내 소원을 하나 풀어주세요. 빼돌이는 다짜고짜 할아버지에게 졸라댔습니다. 무슨 소원 말이냐? 콧구멍이 눈 밑에 달려있어서 숨쉬기가 어려워요. 굴뚝처럼 위로 가게 해주세요. 허허 그 녀석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없는데 너만 왜 불편하다고 그러느냐? 소원을 풀어주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버릇을 고쳐야지 콧구멍을 고쳐달라면 되겠느냐? 아니에요. 제 버릇은 고치기 어려워요. 제발 소원을 풀어주세요. 빼돌이는 귀찮게 달라붙어 생때를 썼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후회하지 않겠느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후회하다니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텐데요. 뭐. 빼돌이가 너무나 때를 쓰자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빼돌이 코를 엿가락처럼 늘려가지고 콧구멍이 위로 가게 이마 위에 달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빼돌이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빼돌이는 다시 벌렁 드러누워 이불을 뒤집어썼어요. 콧구멍이 위로 가니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숨쉬기 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파리가 달려들어 얼굴을 간지럽힐 걱정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생각이 짧다니까 이렇게 좋은 걸 모르니까 말이야. 빼돌이는 괜히 우쭐해지기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빼돌이는 윗마을로 놀러가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만났습니다. 대줄기처럼 억수로 퍼붓는 소낙비 였어요. 우산을 미쳐 챙겨오지 못한 빼돌이는 바빠졌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비를 피할만한 곳은 없었어요. 몸으로는 빗물이 잘잘 흘러내리고 숨이 꺽꺽 막혔습니다. 위로 향한 콧구멍으로 빗물이 흘러들어 콧구멍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빼돌이는 숨이 가빠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채기를 해도 계속 흘러드는 빗물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당황한 빼돌이는 나뭇잎을 뜯어 콧구멍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은 올려놓기가 바쁘게 콧바람에 날려가고 말았습니다. 빼돌이는 할 수 없이 손으로 콧구멍을 막고 입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입을 하 벌렸더니 이번엔 입으로 빗물이 줄줄 흘러들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빼돌이는 다급해졌습니다. 빼돌이는 한동안 허둥거리다가 또 그럴듯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머리를 밑으로 숙이고 걸어보자는 것이었어요. 빼돌이는 머리를 낮게 숙이고 짐승처럼 벌렁벌렁 내 발걸음을 했습니다. 숨쉬기는 좀 쉬운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니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빼돌이는 밑을 내려다보면서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빼돌이는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시궁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몸에 감탕이 발려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빼돌이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엉금엉금 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앞에서 마주오는 사람과 딱 맞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빼돌이는 그 자리에 벌렉 나자빠지면서 마주오던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은 빼돌이의 소원을 풀어준 할아버지 였습니다. 짐승이 귀여우나 했더니 너였구나. 할아버지가 허거픈 웃음을 지었습니다. 빼돌이는 눈만 껌뻑이며 아무 말도 못했지요. 자기가 해달라고 졸라서 한 노릇이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글쎄 이럴 줄 알았다니까 바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헛은 생각만 했으니 봉견을 당할 수밖에.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면서 빼돌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빼돌이의 콧구멍으로 다시 빗물이 흘러들었어요. 할아버지 내 코를 전처럼 바로 잡아주세요. 빼돌이는 할아버지 옷자락에 매달리면서 애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코를 집어 다시 밑으로 가게 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짐을 받듯 물었습니다. 다시는 코를 거꾸로 달겠다고 생때 쓰지는 않겠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하며 바로 살아갈게요. 빼돌이는 할아버지하고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그래 바로 살 생각을 내야 잠다운 사람이 되는 법이다. 할아버지가 머리를 끄덕이며 깨우쳐 주었습니다. 빼돌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듣고 그 뒤부터는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일하면서 참답게 살았다고 합니다. 금붕어 이야기 옛날에 금붕어 이야기 옛날에 새몰이라는 아담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강자성이라는 욕심 많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강부자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후다닥 백만금을 모아서 온 고울을 쥐고 흔들까 하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처럼 그렇게 돈이 쉽게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강부자는 재산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할아버지의 무덤을 잘못 쓴 탓이라며 늘 투덜거렸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강부자는 자기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 땅을 딛고 다닌 값을 받아 돈을 버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강부자는 돈을 내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 있으면 마구 때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해 뾰약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땀을 흘리며 길을 가다가 강부자 집 앞에 서있는 돌배나무 밑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건넌마을 상가에 가서 맷자리를 보아주고 오던 풍수였습니다. 그때 바람을 쏘이려고 밖으로 나오던 강부자가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강부자는 대뜸 큰 변이나 났듯이 호통을 치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어떤 녀석이 버릇없이 남의 집 앞에 버젓이 서있느냐 당장 땅 밟은 값을 내고 물러가지 못할까 뜻밖의 욕을 먹은 풍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대들었습니다. 내 나이 황갑이 넘어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안다닌 곳이 없이 주루 돌아다녔지만 너 같은 놈은 저음 못다 이 버릇없는 놈 무엇이 어쩌고 어째 강부자는 다짜고 짜로 노인을 끌어다가 된통 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도 성이 차지 않아서 골방 속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었습니다. 강부자는 이 노인이 이름난 풍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욕심만 키로 돼지보다 더한 강부자는 늘 조상의 맷자리를 잘못 잡아 백만금을 얻지 못한다고 투덜대던 차라 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뻔뻔스러운 강부자는 풍수를 불러 안치고 말했지요. 내일까지 맷자리를 하나 잘 골라준다면 당장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당에 섰던 값으로 돈 백량을 가져와야 해. 이 말을 들은 풍수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좋은 맷자리를 골라주리다. 이 집안이 아주 흥성하고 대대손손 모두 높은 벼슬 자리에 올라 잘 살게 될 훌륭한 맷자리가 하나 있긴 있소이다. 강부자는 귀가 솔깃하여 풍수에게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에 그런 좋은 맷자리가 있더냐. 어서 말해라. 어서 풍수는 일부러 늑장에 부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오면서 도루 살펴보노라니 신통한 맷자리가 하나 있기에 앞으로 마흐머진 분을 만나면 대줄이라 생각했소이다. 그 말에 더욱 안달인한 강부자는 풍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맷자리는 바로 이 뒷골짜기에 있는 늪이올시다. 뭣 늪 좋은 맷자리는 반드시 양지바르고 아늑한 산기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강부자는 늪이라는 말에 그만 두 눈이 사발만 해졌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 늪에 물을 말리고 할아버지를 옮겨 묻으면 당신은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르고 백만금을 얻어 세상의 으뜸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풍수의 말을 들은 강부자는 그런 허무 맹랑한 말이 어디 있느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풍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맷자리로 쓰기 힘든 곳이니까 그런 좋은 자리가 아직까지 남아있지요. 정 싫으면 그만두시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겠소. 강부자는 그제야 입이 해버러졌습니다. 아니 그저 그렇단 말이네. 노엽게 생각하지 말라고. 강부자는 풍수에게 돈을 넉넉히 주어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동네에서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 할아버지까지 모두 강부자 때문에 끌려 나와 늪에 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퍼내도 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강부자는 늪가에 지켜 앉아서 물을 푸는 사람들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며칠을 계속 퍼내어 물이 거의 줄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 밑에서 눈이 부시도록 금빛을 뿌리는 희한한 금부엉새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오르더니 앞산 언덕에 가서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았습니다. 이것을 본 강부자는 자기 집안에 엄청난 운이 튼다고 더덩실 엉덩이 춤까지 추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어요. 잠시 뒤에 금부엉새가 앉았던 앞산 위로 시커먼 먹장고름이 몰려들며 그 주변의 산들이 요란스럽게 윙윙 울부지졌습니다. 얼마 뒤에는 주먹같은 빗방울이 쏟아지더니 잠깐 사이에 큰 물이 났지요. 골짜기 바다 차 넘치며 신누런 흙탕물이 모여들어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물을 푸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놈들아 어서 물을 푸지 못할까 강부자가 펄펄 뛰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으나 마을 사람들은 사품 치는 물을 피해 모두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다 먹게 된 백만금이 물에 떠내려 가는 것 같아 안달이 난 강부자는 할 수 없이 자기 혼자 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당을 뒤흔드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마을 옆에 우뚝 솟아있던 산이 절반으로 쭉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세찬 강물이 갈라진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강부자네 집을 사정없이 쐬어버렸습니다. 강부자와 그 집 식구들은 모두 강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사람 살려 강부자는 물에 떠내려가면서 목이 터지게 소리질렀으나 아무도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그곳에 가보면 옛날 강부자네 집을 삼키고 흐르던 강물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이곳 사람들은 늪에서 나온 금붕엉이 새가 앉았던 언덕을 금붕엉 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함경도 요덕권에 있는 금붕엉제 근처에 사는 노인들은 금붕엉제에 구름이 몰려든 것을 보니 비가 내리겠군 하고 말한답니다. 산 사람이 저승에 못 가는 이유 옛날에 길손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길손은 두 살 때부터 보따리를 싸들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승에 다다랐습니다. 길손은 계단 위에 앉은 한 걸언뱅이와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참 신기하고 먼 꼭 살아있는 사람 같아. 저승에 거렁뱅이가 길손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길손이는 당연하지요. 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렁뱅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뿐인데 그렇다면 자네만이 저승 제왕의 셋째 딸을 차지할 수 있겠구먼. 셋째 딸은 아주 아름답거든. 그러면서 거렁뱅이는 길손이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자네 모험을 한번 해보겠나? 그렇다면 뼈와 꽃과 설탕을 한 봉지 구하게 알겠지? 길손이는 거렁뱅이의 말대로 뼈와 꽃과 설탕 한 봉지를 들고 저승에 군걸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커다란 개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울음소리가 큰지 개들이 지질 때마다 땅이 흔들거렸습니다. 길손이는 얼른 개들에게 뼈다귀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개들이 뼈다귀를 먹는 동안 문을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문을 지나자 두 번째 문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거인이 지켜서 있었는데 머리는 벌새처럼 생겨서 침입자의 눈을 쪼려 하고 있었어요. 길손이는 얼른 꽃들을 흩뿌렸습니다. 그러자 벌새 거인이 꽃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길손이는 이 틈을 타서 두 번째 문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문에는 소처럼 커다란 파리가 지키고 있었어요. 길손이는 얼른 파리에게 설탕 봉지를 집어던졌습니다. 파리가 설탕을 빨아먹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길손이는 세 번째 문도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세 번째 문 뒤에는 어두침침한 방이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저승제왕이 뼈로 만든 의자에 앉아있었습니다. 길손이가 다가가 말했어요. 저는 당신의 셋째 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제왕은 화를 벌컥 냈습니다. 뭐라고? 떠돌이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답내더니 저승제왕은 길손이를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했어요. 어제 내 아내가 산책을 하다가 반지를 바닷속에 빠뜨렸다고 한다. 만일 내일 아침까지 그 반지를 찾아오지 못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길손이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넓은 바닷물 속에서 어떻게 반지를 찾지? 절망에 빠진 길손이는 감옥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감방병 도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첫 번째 대문을 지키던 개예요. 당신이 던져준 뼈다귀는 정말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 싶어요. 내일 아침까지 여왕의 반지를 갖다 드리겠어요. 그날 밤 첫 번째 대문을 지키던 개들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개들이 지저대자 물고기들이 죄다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두머리 개가 물고기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중에 누구 물 밑에 가라앉은 반지를 보지 못했니? 제가 봤어요. 정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길손이는 제왕에게 반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왕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또 다른 일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 궁궐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궁궐을 지어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날도 길손이는 감옥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감방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두 번째 문을 지키던 거인이야. 네가 준 꽃들은 정말 향기롭더라. 그래서 널 도와주려고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상의 모든 벌새들이 한데 모였어요. 그리고 모두 힘을 합해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라 지어지자 세상 어느 궁궐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이튿날 제왕은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좋다. 내일 너에게 셋 딸을 보여주겠다. 하지만 내가 그 애들 중에서 셋째 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너를 죽이겠다. 셋 딸은 쌍둥이처럼 닮아있었습니다. 길손이는 이번에는 정말 죽었구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길손이의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콧등에 앉는 아가씨가 바로 셋째 딸이에요. 파리는 셋 딸의 주위를 윙윙거리다가 셋째 딸 콧등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길손이는 얼른 셋째 딸을 가리켰습니다. 제왕은 풀이 죽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졌다. 자 이제 내 셋째 딸과 왕국의 절반을 주겠노라. 그런데 길손이는 고마워하기는 커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또 나는 저승 왕국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안녕히 계세요. 길손이는 다시 타박타박 길을 떠났습니다. 저승 제왕은 너무나 약이 올라 어쩔 줄 몰랐어요. 내기에서도 모두 지고 거절까지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승 제왕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저승에 올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황소 옛날 옛날에 옛날에 깊은 산속에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고 뽐내면서 사슴이나 토끼 같은 작은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곰과 멧돼지 같은 큰 짐승들도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찌나 못살게 굴었던지 산속에 사는 짐승들은 호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곤 했답니다. 늦은 겨울 어느 날 이었어요. 저녁밥을 양껏 먹은 호랑이는 잔뜩 부른배를 내밀고 벼랑위에 도사리고 앉아서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완랑절랑하는 방울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세히 보니 웬 누런 짐승 하나가 큰 산을 통째로 끌고 슬렁슬렁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산을 끌고 가는 거야? 호랑이는 어떤 놈인지 알고 싶어 골짜기 아래로 어슬렁어슬렁 내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황소 한 마리가 나무를 산더미처럼 실은 발골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황소로구나 내놈이 하는 일을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내 비록 늙긴 했어도 아직 이 세상에 나를 당할 놈은 없단 말이다. 호랑이는 기회를 보아 자기도 한번 발골을 끌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어슬어슬 땅거미가 내리자 날씨는 다시 쌀쌀해지고 낮에 녹았던 땅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황소를 끌고 가던 할아버지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마을까지는 퍽이나 먼데 황소가 지쳐서 허덕이는 모양을 시근한 눈길로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오자. 그러고는 발골을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둔 채 황소만 끌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아무도 안보는 캄캄한 밤중에 발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디 누가 힘이 더 센가 보자. 아무렴 황소가 끄는 걸 내가 못 끌까? 호랑이는 발구에 달려들어 낑낑거리며 젖먹던 힘까지 다 대어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발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놈의 발구야? 너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냐? 호랑이는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약이 바싹 오른 호랑이는 나중에는 제풀에 성이 나서 으르렁 거렸지만 별수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더욱 추워져서 발구가 땅에 얼어붙은 줄도 모르는 미련한 호랑이는 동쪽 하늘이 희끄물에 밝아올 때 야 남이 볼까 두려워 비실비실 도망쳤습니다. 밤새 헛고생을 한 호랑이는 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려고 아침밥도 먹지 않은 채 벼랑이에 앉아 골짜기를 지켜보았어요. 겨울에 늦은 애가 동쪽 산마루 위로 떠오르자 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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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 방울 조리를 요란히 울리며 황소가 다시 왔습니다. 호랑이는 잔뜩 도사리고 앉아 황소를 쏘아 보았어요. 어제 왔던 황소가 틀림없구나. 네가 정말 그 무거운 걸 끌고 가는가 어디 좀 보자. 황소는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발굴을 끌고 슬렁슬렁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는 멀리 사라지는 황소의 뒷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보다 황소가 힘이 더 세구나. 내가 황소 앞에서 뽐을 내다가는 어느 때든지 큰 봉변을 당할 거야.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호랑이는 황소를 만나도 감히 달려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 옛날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가 별로 없고 아들은 친구가 많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친구가 얼마나 많이 찾아오던지 문지방에 불이 날 지경이었어요. 아들 친구들은 웃고 떠들면서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꼿꼿하게 산다니까 친구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친구가 없어요? 나한테도 친구가 있긴 하지. 그런데 왜 찾아오는 친구가 없어요? 꼭 찾아와야만 친구겠니? 내 친구들은 일하면서 사귄 친구들이어서 일터에 가야 만날 수 있단다. 아들은 아버지 말이 이해되지 않는 듯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친구라면 자주 만나 웃고 떠드는 재미도 있어야지 일터에서 무슨 재미로 만나요? 아버지도 아들이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 듯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친구가 참다운 친구인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거저게 싼 다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걸 둘러메워라.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거저게 싼 돼지를 둘러메웠지요?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앞세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느 마을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야 네 친구네 집이 어디냐 이 마을에 있는 집은 거의 다 내 친구네 집이에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적을 메고 급히 친구네 집에 뛰어들면서 숨겨달라고 말해보아라. 그건 왜요? 너에 대한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알아보려고 그런다. 아들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으로 갔습니다. 언제나 아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가장 가까운 친구네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집으로 무작정 뛰어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 좀 숨겨주게 아니 그게 뭔가 친구는 거적에 싸서 둘러맨 것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 져서 물었습니다. 보면 모르겠나 사람들이 쫓아오네 빨리 좀 숨겨주게 숨겨달라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뭐 때문에 우리 집으로 뛰어드나 친구는 아들을 숨겨주었다가 무슨 화라도 미칠까 두려워 등을 밀어냈습니다. 첫 번째 친구네 집에서 쫓겨난 아들은 쓴 입맛을 다시며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술자리에서 사귄 친구네 집이었지요. 저놈 잡아라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거적을 둘러매고 그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보게 나 좀 숨겨주게 아들이 헐떡거리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뭔가 친구는 거적에 싸서 둘러맨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 져서 물었습니다. 보면 모르겠나 돼지일세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러니 빨리 좀 숨겨주게 아들이 다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자네가 도둑질을 한계로군 우리 집엔 그런 걸 받아줄 자리가 없네 빨리 나가게 그 친구도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해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도 쫓겨난 아들은 어이없어 하며 다른 친구네 집으로 갔지요. 설마 이 친구까지 날 버리진 않겠지?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세 번째 친구네 집 앞에서 걸음에 멈추었습니다. 노릇 노릇판에서 사귄 친구네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돼지를 둘러메고 그 집으로 뛰어들었어요. 여보게 억울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나 좀 도와주게 아들이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내가 돼지를 메고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도둑이라고 쫓아오는 구만 아들이 다급한 소리로 말했어요. 도둑질을 했으니 도둑놈이라고 하겠지 여기서 어물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주게. 그 친구도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아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도 쫓겨난 아들은 기가 막혔어요. 같은 방법으로 몇 집 더 들러보았으나 아들을 받아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뼈와 살도 돼줄 것 같더니 아들은 어깨가 축 쳐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거적으로 싼 돼지를 넘겨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친구네 집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 집은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면서 사귄 오서방네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보고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한 다음 오서방네 집으로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오서방 큰일 났네 나 좀 숨겨주게 아버지가 다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가 보면 모르겠나 사람들이 도둑놈 잡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나를 쫓아오네 그려 빨리 좀 숨겨달라고 원 자네가 그런 일을 당하다니 어서 들어오게 오서방 오서방은 도둑이라는 소리에도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를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좀 있던 이 방 안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울려 나왔어요. 밖에서 아버지가 쫓겨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들은 그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네 도둑놈을 집안에 끌어들였다가 화를 당하지 않겠나? 그게 무슨 농담인가? 나는 자네가 도둑질을 했으리라고는 애당초 믿지도 않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건 자네가 내 친구이기 때문일세. 나는 친구의 성실성을 믿기 때문에 꾸며대는 서툰 눈속임에 속지 않네.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은 가슴이 찌르르 해졌습니다. 저런 게 진짜 친구구나. 저런 믿음이 있기에 아버지를 자기 집에 서슴없이 맞아들인 거구나. 방 안에서 다시 말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내일이 자네 생일이 아닌가? 그래서 돼지 한 마리 잡았네. 변변치 못하지만 성의로 알고 받게나. 아버지가 오사방에게 말했습니다. 참다운 친구란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된 아들은 머리가 점점 더 수그러졌습니다. 그 뒤부터 아들은 술판과 노름반을 돌아다니며 친구를 사귀던 버릇을 고치고 부지런히 일하며 참다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애썼답니다. 은혜를 갚은 가재 옛날 어느 집에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시주를 하러 와서 아이를 자세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 목숨이 위태로우니 얼른 비신시키시오. 아이 부모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건 묻지 말고 오늘 즉시 어디든 떠나게 하시오. 스님은 이렇게 말한 뒤 돌아갔습니다. 아이 부모는 스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인절미를 만들어 보자기에 싸서 아이 등에 메어주면서 어서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정차없이 발 가는 데로 가다가 어떤 아이들이 커다란 가재를 잡아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꼬챙이로 찌르고 뒤집고 하는 통에 가재가 몹시 괴로워 하는 겁니다. 그걸 본 아이가 말했지요. 얘들아 내가 인절미 줄게 이 가재 나한테 줄래? 그러자 아이들은 인절미가 먹고 싶어 얼른 가재를 내주었습니다. 아이는 등에 메고 있던 인절미를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는 가재를 개울물에 놓아주었어요. 그러고는 또다시 스님이 시킨 대로 발 닿는 대로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깊은 산소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사방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마침 커다란 나뭇가리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아이는 나뭇가리를 헤치고 들어가 밑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어디선가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아이네 집에 갔는데 아이가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밤늦게 아이가 숨어있는 산소까지 오게 된 거지요. 호랑이는 한참 동안 냄새를 맡아보다가 나뭇가리로 달려들어 나뭇단을 한단 한단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건넌편 골짜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바닥을 짓는 듯이 탁탁 소리가 나자 호랑이는 나뭇단을 내리다가 그만두고 소리가 들려오는 골짜기로 얼른 달려갔지요. 가보니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나뭇단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건너편에서 탁탁 소리가 나는 겁니다. 호랑이는 얼른 그쪽으로 뛰어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나뭇가리가 있는 대로 갔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는 나뭇단을 내리다가 건너편에서 탁탁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나뭇단 내리기를 거듭했습니다. 아이는 조마조마해 거의 기절해버릴 지경이었어요. 나뭇단은 자꾸자꾸 줄어들고 이제 꼭 한단만 드러내면 숨어있는 아이가 나타나려는데 건너편 골짜기에서 또다시 탁탁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호랑이는 얼른 그쪽으로 달려가 봤지요.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돌아와 마지막 한단 남은 나뭇단을 막 드러내렸는데 마을에서 달기 꼭 끼우 하고 우는 거예요. 호랑이는 분한지 으리렁 소리를 지르고는 힘없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아이는 간밤에 탁탁 소리를 낸 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골짜기로 내려가 보았지요. 놀랍게도 어제 아이들한테 시달리던 가재가 온몸이 부서진 채 죽어있는 겁니다. 가재가 아이를 살리려고 계속 자기 몸을 부딪혀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아이는 죽은 가재를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이는 가재를 집에 가지고 가서 양지쪽 들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가재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었답니다. 아이 부모도 하마터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뻔한 아이를 살려준 스님과 가재를 평생 잊지 않고 공을 바쳤답니다. 뱀 배믿은 술 독 아주 오랜 옛날 맹산에는 박가성을 가진 사람과 병가성을 가진 사람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씨앗에 묻을 손바닥만한 땅 한뜩이 없었으나 서로 도와가며 내건 니것 없이 사는 친구였어요. 진달래가 빨갛게 핀 어느 봄 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년에 없던 흉년이 들어 겨울을 나고보니 당장 끼니를 끓일 나달이 한대빡도 남지 않았습니다. 밥 달라고 조르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박서방과 병서방이 마주 앉아 앞으로 살아갈 일을 의논 했습니다. 여보게 병서방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야 없지 않나? 그래 자네 말이 옳아 이렇게 앉아 죽을 수야 없지 우리 살 길을 찾아 떠나보세나 그러자고 다음날 박서방과 병서방은 식구들을 데리고 정차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쯤 갔더니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어요. 병서방이 박서방에게 먼저 말 했습니다. 여보게 빌어먹으려면 입이 적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두 집 식구가 함께 몰려다니면 힘들 때가 많을 터이니 우리 여기서 헤어지세나. 박서방은 기꺼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옳은 말이네. 그럼 우리 약속을 하자고. 누구든 먼저 살기 좋은 곳을 찾으면 다시 모여서 시난날처럼 다정하게 살아가세. 그거 참 좋은 생각이 고만 우리들이 맺은 깊은 정의야 어디간데 변하겠나? 그럼 잘 가게. 두 친구는 서로 헤어져 갔습니다. 병서방은 서쪽으로 박서방은 북쪽으로 이제 헤어지면 과연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은 너무도 서운해 서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병서방이 산비탈을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더는 마주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박서방과 헤어진 병서방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며칠을 걸어서 서해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땅은 많았으나 병서방이 씨앗을 묻을 곳은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자그마한 섬으로 건너가서 묵은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잘 되려고 그랬는지 해마다 풍년이 들어 병서방은 차차 살림이 펴갔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또 흘러갔습니다. 이제 병서방 내는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 살림이 넉넉해지자 병서방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콩 한쪽도 남들과 나눠먹는 법이 없었고 아무것이나 눈에 띄기가 무섭게 자기네 곡관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병서방에게 병깍쟁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 해 가을 병서방 내는 큰아들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떡 떡 쌀을 장만 과일을 사오고 하여 며칠 전부터 온 집안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잔칫날 쓸 술은 큰 독에 담가 갈밭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집안에 놓으면 잔치 전에 축낼까봐 그런 것이었어요. 하루하루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술이 있기를 기다리던 병서방은 어느 날 갈밭으로 가봤습니다. 시크무리한 술래가 갈밭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독 안을 들여다보던 병서방은 이크 하고 놀라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끔찍하게도 독 안에는 뱀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었어요. 병서방은 즐거워라고 돌아와서는 다른 수를 담그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잔칫날이 되었어요.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한낮에 거지 한 사람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이 거지는 다름 아닌 박서방이었어요. 박서방은 병서방과 헤어진 뒤 안 다닌 곳 없이 다 돌아다녔으나 날이 갈수록 살림살이는 더 어려움만 갔습니다. 게다가 몹쓸 병까지 얻어 이제는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지요. 병서방도 내 신세와 다를 바 없을 테니 차라리 함께 맹산으로 다시 가서 옛날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 박서방은 병서방은 식구들을 어느 산골마을에 놔두고 병서방을 찾아 서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인 병서방이 부자가 되어 오늘 큰아들 혼인잔치를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서방은 친부모의 소식이라도 들은 듯 기뻐하며 이렇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병이 들어 뼈만 남은 박서방은 맥없이 토방에 털썩 주저앉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게 병서방, 그건 잘 있었나? 병서방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뜻밖에도 다 죽게 된 박서방이 빙글에 웃고 있었지요.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박서방을 바라보던 병서방은 대답도 하지 않고 손님들과 술만 마셨습니다. 아는 척 했다가는 당장 송상을 치울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너무 말랐으니 못 알아볼만도 하지. 이렇게 생각한 박서방은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날세다야, 맹삼 박서방이야. 그러자 병서방은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맹삼 박서방이 어떻단 말이야? 별 싱거운 녀석다보겠군. 박서방은 기가 막혔습니다. 저것이 애정을 잊지 말자고 철석같이 약속한 친구란 말인가? 모욕을 당한 박서방은 병서방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당장 돌아서고 싶었으나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데다가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창자를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서방은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전 그렇다면 막걸리나 한 모금 먹고 가세나. 병서방은 박서방에게 막걸리는커녕 물 한 방울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을 할 것 같아 망설이던 병서방은 갈바 속에 있는 술독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병서방은 박서방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아침에 가져온 술은 다 먹었으니 저기 갈바 속에나 가보게 거기 가면 아직 헐지 않은 새 술독이 있어 그걸 실컷 퍼먹으라고 그 말을 들은 박서방은 한결 마음이 누그러져 갈바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큰 독 하나가 묻혀 있었는데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서방은 배도 고프고 술 생각도 간절했던지라 술독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실컷 먹고 가리라 생각하며 술독 뚜껑을 열어젖힌 박서방은 그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너 발도 넘을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술독에 빠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차마 뱀이 빠져 죽은 술을 먹을 수가 없어 다시 병서방 내 집으로 가서 사정했습니다. 여보게 뱀이 빠져 죽은 술을 어떻게 마시겠나 다른 술을 한 잔만 따라주게나 그러자 병서방은 도리어 화를 벌컥 냈습니다. 전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갈바태다 술을 만들어 넣었는데 그걸 안 먹겠다면 할 수 없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병서방은 술 한 잔 주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오랫동안 병든 몸으로 여기저기 헤매던 박서방은 맥도 없지만 친구에게 버림까지 받고 보니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뱀술이나 먹고 죽어버리고 말자. 모진 마음을 먹은 박서방은 뱀이 빠져 죽은 술독을 다시 찾아 갈바속으로 어정어정 걸어갔습니다. 술독 앞에 이른 박서방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커만 술래가 확 풍겨왔어요. 박서방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술을 실컷 마셨습니다. 술이 얼마나 독한지 박서방은 고취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병서방은 뱀이 든 술독과 박서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슬그머니 갈밭으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박서방은 갈밭에 누워서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박서방 곁으로 다가간 병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뼈만 남았던 박서방이 하룻밤 사이에 혈색이 좋아지고 알턴 사람 같지 않게 건강해졌던 것입니다. 병서방은 건강해진 박서방을 보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송장을 치울까 봐 모르는 척 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람 차라리 잘 됐군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모자라는데 저 녀석을 집에 붙잡아두면 별 손해는 없을 거야. 병서방은 정신없이 자고 있는 박서방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이 든 박서방은 좀처럼 깨어날 줄을 몰랐어요. 얼마 뒤에야 박서방은 끼잉 하고 기지개를 늘어지게 하고 나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병서방은 박서방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어제는 참 미안하게 됐네 자네 얼굴이 너무 상해서 잘 모르겠더라니까 내가 열정을 어떻게 잊겠나 우리 집에 가서 얼마간 푹 쉬고 가라고 그러다가 이 고장이 마음에 들면 식구들을 데려다가 함께 살아보세요. 인정 많은 박서방은 섭섭하던 마음을 사귀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박서방은 바쁜 일손을 도와주면서 병서방 내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박서방의 몸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병서방은 잔치를 한 다음 날부터 시름시름 알타가 끝내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얼마 뒤에는 병서방의 병이 퍼져 온 집안 식구가 하나도 남지 않고 죽고 말았습니다. 친구를 잃은 박서방은 슬픈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든 고향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병서방 내 재산을 모두 맡게 된 박서방은 어느 날 땅과 집안 살림살이들을 모두 팔아가지고 고향인 맹산으로 돌아가서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박서방의 자손들이 퍼지고 퍼져 나중에는 큰 마을을 이루게 되었대요. 그래서 맹산에는 한때 박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열두장수와 어머니 옛날 고구려때 일입니다. 하루는 중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서 쳐들어왔는데 장군 열돌이 각각 병사삼천을 거느리고 있어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구려왕이 중국군대를 막을 수 없어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왕비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적의 장군이 열둘이요. 각각 병졸삼천을 거느렸다던데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하오. 그렇다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적들을 물리쳐 보내겠습니다. 왕비가 무슨 수로 저 사나운 대군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이오? 다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왕비는 이렇게 말하고는 중국 대군이 물밑듯 쳐들어오는 곳으로 병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안주성 밖 너른들에 이르러 왕비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 벌판에 높은 테를 쌓아라 그리고 적진의 사람을 보내 열두 장군을 내가 따로 만나잔다고 말을 전해라. 병사들은 시키는 대로 높은 대를 쌓고 적의 열두 장군을 그리로 초대해 왕비와 따로 만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왕비가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왕비가 태기가 있어 자식을 낳았는데 한꺼번에 아들을 열둘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모두 발이 노루굽처럼 두 갈래로 갈라진 겁니다. 어머니인 왕비발이 노루발이었거든요. 임금은 인간이 짐승발을 하고 났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기고 내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왕비가 애원하며 자식들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왕의 명령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커다란 괴짝에 담아 바다에 띄웠어요. 그런데 그 괴짝이 흐르고 흘러 중국에 닿았고 마침 어느 착한 사람이 건져내어서는 글도 가르치고 무예도 가르치고 해서 훌륭한 장수로 키웠습니다. 바로 그 열두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고구려를 쳐들어오고 있는 건데 물론 고구려가 자기네 어머니 나라인 줄이야 까맣게 몰랐지요. 왕비는 적권의 장수가 열둘이라는 말을 듣고 틀림없이 자기 자식들인 것 같아 성방 너른들의 대를 쌓고 거기서 만나자고 했던 겁니다. 이윽고 적의 장수 열둘이 대 위에 나타나자 왕비는 미리 준비한 선물을 내놓았어요. 왕비가 내놓은 선물이란 발에 신는 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어보니 기가 막히게 딱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어준 버선이니 그럴 수밖에요. 장수들이 깜짝 놀라 수근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우리 발이 노루발인 걸 어찌 알았을까? 여기에는 무슨 까닭이 있을 거야? 그때 왕비가 버선을 벗고 자기 발을 내보였습니다. 보니까 두 갈래로 갈라진 게 틀림없는 노루발인 거예요. 장수들이 놀라서 어리둥절에 있는데 이번에는 왕비가 옷을 풀어헤치고 젖가슴을 손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젖꼭지에서 젖이 하늘로 내뻗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열두 장수는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만나 부둥켜 안고 울다가 어머니 나라와 전쟁할 수는 없다면서 다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사람들은 왕비가 대를 쌓고 적의 장수들과 만난 그 벌을 열두 장수가 삼천병조를 이끌고 온 곳이라 해서 열두 삼천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흐르는 대동강 물 옛날에 설시성을 가진 가난한 집신 장수가 살았습니다. 날마다 집으로 새끼를 꼬아 신을 삼아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었지요. 하루는 성에서 집신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 어부가 아주 커다란 고기 한 마리를 망태기에 담아 메고 가는 겁니다. 거참 큰 물고기를 잡았구려 어디서 잡았소? 대동강이요? 그게 무슨 물고기요? 잉어도 모르시오? 망태기에 담긴 커다란 잉어는 아직 살아서 입을 쩍쩍 벌리며 설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너무나도 슬퍼 보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눈빛이었지요. 설시는 잉어의 눈에겐 눈물을 보고 차마 그대로 돌아설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 잉어 나한테 파시오. 돈만 많이 준다면 팔지. 얼마 받겠소? 은전 돈이 푼 받아야겠소. 은전 돈이 피면 설시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마침 집심 판 돈이 있어서 몽땅 털어주고 잉어를 샀습니다. 설시는 그 길로 곧장 대동강으로 달려가 잉어를 살려줬어요. 잉어는 고맙다는 듯 그 꼬리를 치며 그 꼬리를 치며 깊은 강물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설시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바닥에 놓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눈부시게 차려입은 산의 아이들이 나타나 설시를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너희들은 누구냐? 용왕께서 부르십니다. 어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영문도 모르고 설시는 두 산의 아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의리의리한 대걸이 나타났어요. 대걸 안으로 들어가니 용왕이 나와 반갑게 맞았지요. 어서 오너라 그대가 평양성 밖에 사는 설 암흑의 인고 그러하옵니다. 그대를 부른 것은 오늘 낮에 죽을 뻔한 내 아들을 살려준 은혜를 갖고자 함이니 부디 사양 말고 내가 차린 잔치를 즐겨주기 바라노라. 어리둥절에 서 있는 설시에게 이번에는 잘생긴 왕자가 오더니 절을 하는 겁니다. 용왕이 말했지요. 이 아이가 바로 오늘 낮에 그대가 살려준 대동강이 인어라네. 그제야 설시는 영문을 깨닫고 푸짐한 잔치상 앞에 앉아 말 그대로 산의 진미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사흘이나 계속된 잔치가 끝나자 설시는 집 생각이 났어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설시가 인사를 놀리니 용왕이 매우 섭섭한 기색으로 물었지요. 벌써 가려는가? 예, 집안일이 궁금해서 가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야겠지. 그래도 서원하니 무엇이든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리라. 설시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강이 평양성 한가운데로 흘러서 해마다 홍수가 나면 여러 사람이 다치고 죽기도 하는데 강을 모란 데 있는 쪽으로 돌려주시면 평양 백성이 고통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용왕은 설시의 착한 마음에 탐복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구나. 자기 한 몸의 부귀 영화를 바라지 않고 남을 걱정하다니 내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그런데 강물을 모란 데로 옮기자면 큰 물이 필요하니 사람들에게 미리 피해 다치지 않게 일러주거라. 설시는 용왕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동자를 따라 나서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설시는 꿈에서 용왕이 한 말을 믿고 성에 들어가서 외치며 다녔어요. 곧 홍수가 날 테니 어서 대피하시오. 사람들은 철도 아닌데 무슨 홍수냐고 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꾸 외치며 다니니까 마침내 광가에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더문이 없는 말로 백성을 불안하게 하는 고얀 놈이로구나. 그런데 설시가 옥에 갇히자마자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평양성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모두 죽게 됐는데 모란 데 쪽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오르며 큰 웅덩이가 생겨 성 안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모두 그리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동강이 지금처럼 흐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 여겼던 설시를 불이 타고 낳은 죽순 옛날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모녀가 비둘기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대요. 어머니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물도 캐고 약초도 캐며 살림에 보탰고 딸인 우레는 품파리를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딸이 잣죽을 쑤었습니다. 어머니 잣죽이 맛있게 됐어요. 좀 드세요. 어머니는 잣죽을 떠서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는 겁니다. 웬 잣죽이 이렇게 쓰냐? 딸이 조금 떠서 맛을 보니 쓰기는커녕 맛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쓰기는 뭐가 쓰다고 그러세요. 맛만 좋은데 그래? 어디? 어머니는 다시 숟가락 끝에 죽을 조금 묻혀 혀끝에 대보더니 이번에는 아이의 고개까지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안 쓰단 말이냐? 난 써서 못 먹겠다. 딸이 이상하게 여기며 잣죽을 떠서 먹어보니 아무래도 쓴맛은 없는 거예요. 난 괜찮은데 좀 더 먹어봐라 그럼 알 거다. 이상하다 이렇게 고소하기만 한데 왜 쓰다 하실까 생각하며 한 숟갈 두 숟갈 맛을 보다 보니 어느새 바닥이 난 거예요. 딸은 그제야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맛있는 죽을 나만 먹이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딸은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는 화창하던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사나운 비바람에 천둥, 번개까지 우르르름 야단스러웠습니다. 큰일 났네. 나물 캐러 가신 우리 어머니 산속에서 저 비를 타 맞으시겠구나. 올해가 허둥지둥 산으로 올라가 보니 발을 헛디뎠 높은 벼랑 아래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우레는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있었어요. 집으로 모셔다가 정성으로 보살폈지만 어머니는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걱정 속에서 날이 밝고 저물기를 저물기를 여러 날 만에 하루는 우레가 꿈을 꿨는데 백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레야 너무 걱정 마라. 네 어머니 병을 낫게 할 약이 있다. 설아벌에 가면 인삼이라는 약이 있는데 열 천만 지어다 다려 먹으면 씻은 듯이 나을 게다. 그 길로 우레는 마을에 내려가 노자를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품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품값을 미리 받기도 했어요. 사연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우레의 효성에 감탄하여 품값을 미리 준 것입니다. 마침내 우레는 이웃집에 어머니를 부탁하고 하직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약을 구해오겠어요. 그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주세요. 얘야 어딜 간단 말이냐 난 네가 멀리 가는 것이 싫구나.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며칠만 참으세요. 우레는 마침 길에서 서라벌 가는 선비도령을 만나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서라벌에는 기와집도 많고 우마차도 많은데 우레는 약방만 돈에 띄었습니다. 가장 큰 약방에 들어가 지닌 돈을 모두 내놓으며 인삼을 사자 하니 약방 주인이 말했어요. 그 돈 가지고는 인삼 한 뿌리도 살 수 없네. 우레는 너무나 실망해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약방 주인이 울고 있는 우레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혼자 소리를 했습니다. 인삼을 구할 방법이 있긴 있는데 우레는 귀가 번쩍 뜨여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인삼을 구해주는 대신 자네가 약이 돼주어야 해. 제가 약이 되다니요? 마침 어저께 설아벌에 높으신 귀인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분 무덤에 함께 들어가 저승에서 시중들 전열을 구하고 있다네. 옛날에는 순장이라고 해서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아내나 한여를 산채로 묻는 일이 있었는데 설아벌 귀인한테는 순장을 마땅한 여인이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마다 하겠어? 우레는 이렇게 생각하고 선뜻 나섰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겠어요. 인삼을 주세요. 우레는 몸값으로 받은 돈과 인삼을 선비 도령편에 집으로 보내며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이 약을 다 잡수시고 건강해지면 내가 돌아간다고. 인삼은 과연 영약이라 어머니는 약을 먹고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딸이 돌아오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정신이 나가 집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봄 잿더미가 된 집터에서 커다란 죽순이 도다나 울창한 대숲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춘천 중림동이 바로 그 자리라고 전해진답니다. 돌이 된 여자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는데 소문난 고두새 였습니다. 이웃이 굶어 죽어 가는데도 쌀 한 톨 나눠 먹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웬 스님이 그 집 대문 앞에 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무슨 대꾸가 있을 턱이 없었지요. 그래도 스님은 가지 않고 계속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했습니다. 마침내 화가 난 주인이 대문을 열고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나는 부처를 믿지 않으니 다른 집에 나가 보게 그래도 스님은 계속 연보를 외면서 끄떡도 안 했습니다. 주인은 그만 성이 머리끝까지 올라 외양간으로 가더니 쇠똥을 한삽 떠다가 옛다 정시주를 받아야겠거든 이거나 받아라 하면서 스님의 바닥 속에 쏟아 넣었습니다. 쇠똥을 받은 스님은 아무 말도 않고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스님을 부르는 겁니다. 스님 돌아보니 웬 여자가 쌀 한 바가지를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누군가 하니 그 고약한 부잣집 며느리 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욕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대신 용서를 빕니다. 스님은 여자가 주는 쌀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가지 일러줄 말이 있으니 귀담아 들으시오. 내일 정오의 댁 뒷들에서 물이 솟구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곧장 집에서 나와 저 뒷산으로 가십시오. 뒷산에만 오르면 화를 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명심할 것은 뒷산으로 가는 도중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됩니다. 이튿날 정오가 되자 과연 뒷들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급히 아기를 얻고 집을 나서서 스님이 일러준 대로 뒷산을 바라보고 도망쳤지요. 그런데 산 준 턱 쯤 올랐을 때 였습니다. 우르르 쾅 쾅 여자는 스님이 일러준 말을 깜빡 잊고는 그만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보니까 집터는 어느새 커다란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뒤를 돌아다 본 순간 여자도 서은체로 그만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아기를 너본 여자 모습을 한 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를 애기 바위라고 합니다. 지금도 장마가 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못에서 살림살이가 떠오르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건져가지면 반드시 화를 입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홍 법사 이야기 먼 옛날 바다 건너 오랑캐들이 우리나라에 자주 쳐들어올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홍랑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홍랑은 얼굴이 어여쁘고 마음씨도 고와 그 근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 마을에 오랑캐들이 또 기어들었습니다. 오랑캐놈들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마구 죽이며 가진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음흉하기 그지없는 적장은 마을에 들어서자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예쁜 처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피하지 못한 여인들은 피 비린내 풍기는 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집안에 꾹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적장은 어디서 들었는지 마을사람들에게 홍랑을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홍랑은 자기 나라 왕의 아홉 번째 후궁으로 바치고 더 높은 벼슬을 얻어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홍랑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악에 바친 적장은 홍랑을 내놓지 않으면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위협도 하고 얼러도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적장은 졸병들에게 마을 여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낙내와 처녀들이 모두 붙잡혀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선 적장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홍랑을 내놓아라. 홍랑은 우리나라의 아홉 번째 후궁이 될 것이다. 그러면 평생 호강하며 살 테니 얼마나 좋으냐. 만약 홍랑을 내놓지 않으면 내놈들을 모조리 죽이고 마을을 불살라버릴 테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마을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고 적장만 쏘아 보았습니다. 적장은 할 수 없이 여자들을 쭉 세워놓고 제 눈으로 가려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얼굴을 살펴나가던 적장은 나이 어린 처녀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고운지 대뜸 그 처녀가 홍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네가 홍랑이지 그렇다 내가 홍랑이다. 홍랑은 야무지게 탁 쏘아 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랑이 어쩌자고 제 발로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수근거렸습니다. 이만하면 아홉 번째 후궁이 될 만하군 어서 곱게 차려입고 나오거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마을을 몽땅 불태워버리겠다. 알았느냐 적장은 홍랑의 코앞에 칼날을 들이대고 위협했습니다. 홍랑은 적장을 노려보았어요.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겠다는 바람에 자기가 홍랑이라고 대답은 했으나 원수놈들에게 끌려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홍노인의 가슴도 찢어지는 듯했어요. 주름살이 거미줄처럼 얽힌 홍노인의 두 볼로 눈물방울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홍랑은 천만가지 생각에 잠겨있었습니다. 이제 돈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적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얘들아 어서 저 아이를 묶어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졸병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홍랑을 묶었습니다. 홍랑아 나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홍노인은 딸을 부둥켜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너무 기가 막혀 어깨를 들먹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무엇들 하느냐 어서 끌고 가라 적장에 호통 쳤습니다. 저리 비켜라 내발로 가겠다. 홍랑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나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이 있다. 부탁은 무슨 부탁이야 후궁이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데 어서 끌고 가 부탁을 만들어주면 난 자결을 하고 말테다. 홍랑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적장을 쏘아 보았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고향의 모래 서말과 물 서말 그리고 대추 서말을 가져가게 해달라. 후궁이 될 몸인데 그런 부탁 좀 못 들어주겠느냐 가지고 가거라. 적자는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홍랑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몸 건강히 계세요. 저는 고향으로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모래 서말 물 서말 대추 서말 넣어서 가져다 주세요. 오냐 아버지는 보랴보랴 집으로 들어가 모래 서말과 물 서말 대추 서말 내다 주었습니다. 홍랑은 그것을 가지고 오랑 케 나라로 끌려 갔습니다. 적장은 도착 하자마자 홍랑을 왕한테 바쳤습니다. 왕은 몹시 기뻐하며 적장에게 높은 벼슬 자리를 내렸습니다. 아홉 번째 후궁을 맞이한 오랑 캐나라 왕은 홍랑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끼니마다 지금껏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홍랑은 머나먼 오랑 캐땅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뜰 아내는 가지고 온 고향의 모래를 뿌려놓고 그것을 딛고 다녔지요. 목이 마르면 고향에서 가져온 물을 마셨으며 끼니마다 대추를 먹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홍랑의 아름다운 모습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홍랑은 떠나온 고향과 사랑하는 아버지와 다정한 이웃들을 그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눈물이 있어 홍랑의 목숨은 살아있는가 싶었어요. 그러던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시중을 드는 몸종이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오늘이 제발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홍랑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내비롱 여기까지 강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너희 것은 안 먹는다. 그러나 홍랑아씨 오늘이면 가져온 대추와 물이 다 떨어집니다. 내일부터는 무엇을 잡수시겠습니까? 어서 저녁을 드셔야 합니다. 안 먹는다지 않느냐?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 내가 죽으면 넋이라도 살아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뿌린 모래는 영원히 이 궁궐에 남아서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할 수 없이 몸종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홍랑은 나라를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을 간직한 채 다음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홍랑이 죽은지 바로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랑캐나라 왕은 까닭없이 이른모를 병에 걸려 알아눕 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정신이 희미해서 누워 있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허허벌판 한 가운데 왕은 홀로 서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꽈르릉 우레가 울었어요. 음산한 벌판에 홀로 서있던 왕은 죽을 힘을 다해 소리질렀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빨리 와서 나를 살려다오. 왕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독한 오랑케노마 그것은 틀림없는 홍랑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올려다보던 왕은 두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죽은 홍랑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홍랑이 아니냐 그래 홍랑이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살려주겠다 홍랑아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제발 살려만 다오 네가 저지른 죄를 내우치며 석달 열흘 동안 절에 가서 빌어라 그렇게 해서 착한 사람이 된 다음 나를 빨리 고향으로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홍랑아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죽은 너를 어떻게 고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냐 왕은 땅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를 고향으로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네놈이 착해지기가 더 어려울 게다 무섭게 쏘아보는 홍랑의 두 눈에서는 시파란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어떻게 너를 고향으로 보낸단 말이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용서하고 나를 살려다오 그러자 홍랑은 하늘당이 저렁저렁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무세로 내 모습과 똑같은 불상과 사공 열두명을 만들어 돌베에 태워보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 나라에 와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으며 돌베는 왜 만들어 띄웠는지 사실대로 써서 배 위에 올려놓아라 홍랑은 이마를 남기고 어디론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에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왕은 곧바로 신하들을 불러 홍랑이 시킨 대로 이룬 다음 석 달 열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가서 빌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름난 석공과 철공을 불러다가 불상과 돌배 무쇠 사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딱한 일이 생겼어요 불상이 다 되어갈 무렵이면 그때마다 두쪽으로 갈라져서 도저히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석공과 철공에게 욕을 퍼부으며 세번 네번 다시 만들게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렇게 되자 왕은 절에 가서 홍랑의 모습과 똑같은 불상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왕이 절에 가서 빌고 있는데 어디선가 북소리가 둥둥 울리더니 우렁우렁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랑의 모습과 같은 불상을 만들려면 홍랑이 죽기 전에 얼굴을 그려보며 네가 네가 저지른 줄을 솔직하게 빌어야 할 것이다 왕이 놀라서 머리를 들어보니 절에 있는 불쌍히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홍랑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숨을 채 거두기도 전에 홍랑을 내다 버렸기 때문이지요 왕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때 왕의 눈앞에 뽀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홍랑이 죽기 전에 모습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날부터 꼬박 백일 만에야 마침내 홍랑을 닮은 불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 오랑캐나라 왕은 홍랑의 불상과 열두사공을 실은 돌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돌배는 흘러흘러 홍랑이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고향 앞바다에 닿았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닷가에 날았던 마을사람이 불상을 실은 돌배를 발견했습니다 배 위에 올라가 오랑캐나라 왕이 써놓은 글을 읽은 마을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아 홍랑이 죽어서 돌아왔구나 그처럼 나라를 사랑하던 홍랑을 위해 이 고향 땅에 절을 세웁시다 마을사람들은 하나같이 찬성하며 절을 세우고 홍랑의 불상을 안쳤습니다 그러고는 절의 이름을 홍랑의 이름을 따서 홍 법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 남은 하나 남은 발자국 옛날에 어느 마을에서는 해마다 봄만 되면 흉측한 괴물이 나타나 예쁜 처녀를 빼앗아가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만약 괴물에게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곡식은 바싹바싹 타 들어가는 끔찍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할 수 없이 가슴을 치며 사랑하는 딸들을 괴물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딸을 둔 집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눈물과 한숨으로 속아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꽃님이라는 어여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꽃님이 아버지는 농사일도 잘했지만 맷돌도 쪼고 비석도 깎아 파는 이름난 석공 이었습니다 해마다 농사를 지어야 고작 몇 달 식량도 못 되는지라 돌을 쪼아가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가을날 꽃님이는 돌을 캐러 산으로 올라간 아버지를 찾아 점심밥을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꽃님이가 산골짜기로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였어요 길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웬 낯선 젊은이가 앉아있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염의 모습이 겉보기에도 힘이 장사 같았어요 젊은이는 꽃님이를 보자 어디로 가느냐고 다정히 물었습니다 꽃님이는 웬 낯선 남자가 말을 거는 바람에 얼굴이 그제야 맷돌을 쫄어간 아버지의 점심밥을 가지고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부지런한 석공 할아버지 딸이군요 이상한 생각이 든 꽃님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아시나요 알다 마다요 아침 이슬이 내리기도 전에 산에 올라와 온종일 쩡쩡 바위를 조다가 밤 이슬을 맞으며 내려가는 할아버지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꽃님이는 몸집이 오라만 돌장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정하게 말이 오고 가는 사이에 꽃님이는 스스럼 없이 가난한 자기집 살림살이 형편을 돌장수에게 죄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안됐군요 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리다 어서 아버지한테 갑시다 꽃님이와 돌장수는 아버지한테 올라가 해가 저물 때까지 맷돌 쪼는 일을 도왔습니다 꽃님이 아버지는 진심으로 도와주는 돌장수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돌장수는 날마다 꽃님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도와주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나 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쌍하게도 꽃님이가 괴물에게 바칠 제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꽃님이는 밤마다 잠든 늙은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며 온 밤을 눈물로 지새우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 한몸 바치는 것은 한이 없지만 늙은 부모님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꽃님이 마음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모진 것이어서 가엾은 꽃님이 괴물에게 끌려갈 그날은 끝내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울어서 두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오른 꽃님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류자식은 떠나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하는 딸을 부둥켜 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꽃님이 드디어 재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에휴 가엾기도 하지 재단 가까이에 모여선 마을 사람들은 꽃님이 죽게 된 것을 슬퍼하며 모두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해가 기울자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다리를 옮기며 제가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단에는 꽃님이 만 홀로 앉아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이윽고 꽈르릉 오레가 울고 번개가 번쩍하더니 몸통이 하나에 머리가 셋이나 달리고 눈이 사발만한 괴물이 꽃님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꽃님이는 너무 무서워서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괴물은 꽃님이를 보자 징그럽게 웃었습니다 정말 꽃보다도 예쁜 처녀인걸 침을 질질 흘리던 괴물은 꽃님이를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입을 쩍 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동쪽 산마루가 꽝 하고 울리더니 난데없이 석전화되는 긴 칼을 든 돌장수가 나타났습니다 돌장수는 어찌나 힘이 세웠던지 바위를 밟으면 돌이 움푹 들어가고 칼을 휘두르면 우레가 울었습니다 돌장수는 바위 위에서 괴물을 향해 하늘 땅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지요 착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이 악독한 놈아 내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내놈 때문에 오랜 세월 비눗문을 흘린 이 고장 사람들의 이름으로 내놈의 목을 쥐게 놀아 돌장수는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괴물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마침내 돌장수와 괴물은 서로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뽀얀 먼지가 이뤄 돌장수와 괴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장수의 칼날이 먼지 속에서 번뜩이고 괴물의 이빨이 떡떡 부딪히는 소리만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모두 뛰어나왔습니다 바위 위에서 돌장수와 괴물이 싸우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부디 돌장수가 이길기를 바라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캄캄한 비구름까지 몰려와서 돌장수와 괴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만 해야 소란스럽던 하늘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커먼 먼지구름이 거치자 마을 사람들 앞에는 목에 칼이 박혀 쓰러져 있는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이 죽었소 너무 기뻐서 괴물이 쓰러진 곳으로 우르르 달려간 마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를 토하고 죽어있는 괴물 곁에 용감한 돌장수가 고요히 눈을 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절에 쓰러졌던 꽃님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고는 사람들 속을 헤치고 쓰러져 있는 돌장수 한테로 달려갔습니다 돌장수님 꽃님이는 돌장수를 부여잡고 애타게 흔들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고장 사람들은 더 이상 괴물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돌장수와 괴물이 싸우던 바위 위에는 발자국이 여러개 찍혀있었는데 모두 돌장수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발자국들은 눈비에 씻겨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가장 깊이 찍혔던 발자국 하나만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고장 사람들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발자국을 보면서 용감한 돌장수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수다쟁이 거북이 여러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심한 가뭄이 들고 온 강과 호수가 말라버린 어느 날이었습니다 풀죽은 거북이 한 마리가 바싹 메마른 강 옆에 앉아 조용히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어쩜 좋아 거북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긴 나 혼자뿐인데 마실 물도 한 방울 없어 이 불쌍한 거북이는 예전과는 딴판 이었습니다 한때 둘째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수다스러운 거북이였어요 이 거북이는 학교에서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거북이의 선생님은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거북이 때문에 화가 나서 교실 밖에 서있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평화롭게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은 거북이의 수다에 질려서 거북이가 말을 하면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끔찍한 가뭄 동안 거북이는 가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수다 떴는데 정신이 팔려서 가족들이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의논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지금 가족들이 함께 있기만 하다면 조용히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건넘편 강독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지가 소용돌이치고 날개가 푸드덕거리는 소리였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흰 거위 두 마리가 서있었습니다 거위들은 여행으로 조금 지쳐보였지만 부지런히 부리로 날개를 다듬고 목청껏 울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작은 거북이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소리쳤습니다 거북이의 애처로운 외침을 들은 거위들은 목을 길게 빼고 거북이를 향해 노란 부리를 들이밀고는 거위들이 의뢰 그러듯 쉑쉑 소리를 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거북이는 꺼이꺼이 흐느끼면서 딱 한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좀 전에 좀 전에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거북이는 더듬거리며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큰 공경에 처했어요 물은 모조리 말라버리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좋아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가뭄이 들어서 물이 바닥 나버렸어요 가족도 잃어버리고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거위들이 거북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버려 두었다간 앉아서 하루종일 자기 이야기를 할 태세였거든요 거위들도 가뭄 소식을 듣고 물을 찾으러 급히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거북이는 운이 좋았습니다 거위들이 친절하게도 거북이를 도와주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거위들은 어떻게 거북이를 이 메마른 땅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요 거위들은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었지만 거북이는 땅을 기어다니는 재주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 알다시피 거북이는 물밖에서는 엄청나게 천천히 움직이지요 두 마리 거위야 거북이는 계획을 짜려고 한참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위 한 마리가 흥분하여 소리쳤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 거위는 급히 덤불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거위는 길고 튼튼한 나뭇가지 하나를 입에 물고 왔어요 내 내 얘기를 들어봐 거위가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뭇가지 양끝을 부리로 물고 날아오를 거야 너는 나뭇가지 중간을 닛발로 단단히 물고 입을 벌리지 않도록 해 그렇게 하면 이 메마른 땅을 떠나 좀 더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거북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은 정말 제가 만난 거위 중에서 가장 친절한 분들이에요 두 분을 제 가족들에게 인사시키고 싶어요 거위 한 마리가 다시 거북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것 보렴 우리의 계획은 네가 말을 하지 않아야만 성공할 수 있어 입을 여는 순간 넌 딱딱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라 알겠니 거북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살면서 처음으로 입을 다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마리의 동물은 나뭇가지를 힘껏 입에 물었습니다 거위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거위들은 날아오르기 위해 힘차게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날아오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 새 동물은 아주 낮게나마 공중에 뜰 수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매달린 기다란 나뭇가지를 거위 두 마리가 물고 날아가는 광경은 밑에 있는 동물들에겐 무척 신기해 보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동물이 이 희한한 삼총사의 사연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삼총사는 먼저 높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외갈이 몇 마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어머 정말 희한한 광경이네 외갈이 한 마리가 소리쳤어요 꼬마 거북아 어쩌다 두 마리 거위 사이에 매달리게 됐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련 거북이는 길고 파란만장한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려고 하다가 불현듯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날아갔어요 외갈이들은 거북이가 아주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총사는 관광객들이 땅콩을 던져주길 기다리며 길가에 앉아있는 원숭이들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와 저것 봐 원숭이들이 말했습니다 너처럼 작은 거북이가 거위 사이에 매달려서 뭐하는 거니 거북이는 정말로 자기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지만 입을 열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거북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거위들은 계속 날아갔습니다 원숭이들은 거북이가 무척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후에 용감한 삼총사는 슬렁슬렁 걷고 있는 병등 개 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개는 호기심과는 다른 눈빛으로 삼총사를 쳐다보았어요 앙상하게 뼈가 드러난 개의 머릿속은 먹을 것 생각뿐이었습니다 개는 거위를 건드리면 몹시 사나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북이에게 눈독을 드렸지요 교활한 개는 거북이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는 삼총사를 뒤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거북이에 입을 벌려 땅으로 떨어지게 할지 궁리했어요 저런 너 정말 피곤하겠구나 개가 거북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커다랗게 입을 벌려 하품을 했어요 가엾은 꼬마 거북은 피곤했습니다 하품도 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거북이는 입을 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턱에 힘을 주고 참았습니다 정말 별난 광경이야 개가 다시 외쳤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건 처음 본다니까 개는 땅을 고르며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개가 점점 더 큰 소리로 숨이 넘어갈 듯 웃어대자 거북이의 마음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낄낄거리며 웃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거북이는 딴 생각을 하려고 가족을 떠올렸어요 그러자 고 슬픔이 밀려와 웃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개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거북이 넌 내가 본 동물 중에 제일 우스워 개가 소리쳤습니다 거위 두 마리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라니 거북이는 개의 말을 당장 대받아치고 싶었지만 그 대신 있는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더 꽉 물었습니다 개는 포기하지 않고 밑에서 삼총사를 계속 따라왔어요 거북이 넌 내가 본 동물 중에 제일 못생겼어 비눌로 덮인 팔다리며 구슬처럼 조금만 눈 좀 보라지 거북이는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여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북이 넌 내가 본 동물 중에 제일 불쌍해 네 가족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너를 두고 떠났겠지 이 한마디에 거북이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북이는 개의 무례한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 거북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빠른 속도로 땅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북이는 떨어지면서 껍데기 속으로 몸을 집어넣어 꼭꼭 숨었습니다 거북이 껍데기는 땅 위로 튀어 오르다가 익히킨 강뚝에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개가 킁킁거리며 주둥이로 거북이 껍데기 주위에 냄새를 맡았어요 거북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껍데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입만 열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거북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따라온 거위들 소리였어요 거위들은 날개를 크게 퍼덕이며 거북이 바로 옆에 내려앉아 나뭇가지를 거북이 껍데기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거위들은 튼튼한 노란 부리로 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개는 힘센 새 두 마리하고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슬금슬금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거북이가 머뭇거리며 껍데기에서 나왔어요 두 마리 거위는 거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시 나뭇가지를 물어 그럼 날아오를 테니 제발 명심해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라고 다음번엔 지금처럼 운이 좋진 않을 거야 거북이는 거위들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라 했습니다 그러자 거위 친구들은 다시 한번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에 거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셋은 작은 연못에 도착했고 거위들은 거북이를 부드럽게 땅에 내려주고 제 갈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북이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니 거북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운 좋게도 가족들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고 싶었지만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북이는 이제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스님인 척 한 황새 옛날에 어느 조용한 마을을 굽어보는 큰 나무 꼭대기에 황새가 살았습니다 나뭇가지와 잎으로 만든 지저분하고 커다란 황새의 둥지에는 온갖 새들의 둥지며 논 저편 사람들의 집까지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느 날 황새는 길고 노란 부리로 달가닥 달가닥 소리를 내고 고개를 좌우로 조용히 흔들면서 자기 영역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을 맞았어요 논은 뱀장어와 개 개구리 물고기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가지 문제라면 음식이 많으면 황새도 많아진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많은 황새가 몰려들자 먹이를 두고 매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만 해도 젊은 황새 몇 마리가 겁도 없이 황새의 부리에서 통통한 물고기를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이제 정말 하얀 황새는 예전처럼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황새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황새는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사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원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밝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 안뜰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과일과 꽃 온갖 빛깔의 떡을 겹겹이 쌓아 커다란 단 위에 제물로 바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축제를 감독하는 사람은 지체 높은 스님인 패단이었습니다 멋진 하얀색 스님 옷을 입고 모자를 쓴 패단 스님은 보석으로 장식한 손가락으로 은으로 만든 기도종을 흔들어 딸랑딸랑 영롱한 소리를 내면서 불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을을 이끄는 중요한 부님의 틀림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축제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돌아가자 패단 스님은 매일 그렇듯 강가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스님은 깊은 볼 웅덩이를 지나며 은종을 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고 황새는 하마터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 했습니다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통통한 다섯 마리의 잉어가 웅덩이에서 고개를 내밀고 스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잉어들에 이어 아주 맛있게 생긴 커다란 진흙개까지 나타났습니다 스님이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쌀을 조금 던져준 후 다시 길을 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황새는 교활한 계획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자 신성한 새인 황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황새는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늙은 새 행세를 하여 존경을 받고 살리라 결심했습니다 황새는 훨씬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배도 고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새는 신성한 황새처럼 보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발목에는 새빨간 루비가 박힌 금반지를 끼웠어요 어깨에는 화려한 빨간 망토를 둘렀습니다 목에는 신성한 구슬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박은 금빛 꽃으로 장식한 모자를 머리에 썼습니다 황새는 한참 동안 보리로 날개를 다듬고 근처 연못에 자랑스럽게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나서 강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황새는 새님이 서있던 깊은 볼 웅덩이에 다다라 한다리로 강뚝에 서서 기도종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황새는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잠시 후 통통한 물고기 몇 마리와 살이 오른 진흙개가 나타났습니다 물고기와 개는 새님이 아닌 황새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황새가 기도문을 외며 축복을 내리자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진흙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여기서 뭐하는 거죠 진흙개가 황새에게 물었습니다 폐단 스님이 보낸나요 우리에게 뭘 원하지요 황새는 머리를 둥글게 말고 대답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주 큰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왔단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금 너희를 잡아서 저녁으로 먹으려고 커다란 장대와 그물을 들고 이리로 오고 있어 안 돼 잉어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낚싯대를 든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지요 무서워 하지 마라 황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 여기 오지 않았느냐 이 몸이 너희들을 이곳에서 꺼내 좀 더 안전한 연못으로 옮겨주마 너희들은 내 입속으로 뛰어오르기만 하면 된단다 그러면 내가 날아서 다시는 무서워할 일이 없는 곳으로 데려다주마 지늦게는 뭔가 의심적었지만 물고기들은 너무 겁이 나서 생각할 것도 없이 신성한 새를 믿어버렸습니다 황새가 입을 벌리자 첫 번째 물고기가 황새의 아래보리 안으로 뛰어올랐어요 황새는 천천히 입을 다물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비행은 아주 짧았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황새가 커다란 바위에 내려앉아 식사를 즐길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커다란 부리로 논에서 퍼올리던 작은 물고기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황새는 한참을 시름한 끝에 이 살찐 잉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었어요 물고기는 황새의 목구멍을 내려가면서 이내님껏 몸을 버둥거리고 비틀어 보았지만 곧 황새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황새는 큰소리로 기분 좋게 트림을 한 후 물고기의 뼈다귀를 뱉어 아래쪽에 있는 바위 위에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황새는 깊은 물 엉덩이로 돌아가 두 번째 잉어도 똑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잉어는 황새가 신성한 황새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새는 물고기 다섯 마리를 다 먹어 치우고 뼈다귀를 바위 위에 버렸습니다 황새는 무척 배가 불렀어요 하지만 이 탐욕스러운 새는 아직도 맛좋은 음식 한 조각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웅덩이로 날아가 통통한 진흙계를 찾았습니다 물고기들을 도대체 어디로 데려간 거죠 의심 많은 개가 물었어요 물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지 아무도 잡아먹을 수 없는 곳으로 말이야 하지만 당신은 금세 돌아왔잖아요 당신이 말한 어부들이 날 해치지 않을지 어떻게 하라요 난 신성한 황새야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또 알고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간다면 어부의 그물에 걸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개는 개는 황새가 입은 스님옷을 유심히 살펴본 후 두려움을 떨치고 황새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새가 입을 벌리자 개가 입속으로 뛰어들었고 둘은 출발했습니다 날아가는 동안 개는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았어요 황새가 또 한 번 바위 위에 내려앉자 개는 너무 놀라 황새의 입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래쪽 바위 위에 쌓여있는 뼈를 본 개는 신성한 황새는 커녕 친구들을 잡아먹은 욕심많은 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새는 다른 물고기들처럼 개를 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딱딱한 껍데기에 쌓이고 강한 집게발이 달린 개는 좀처럼 목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개는 황새의 목구멍에서 요동치며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인내 힘을 다해 새의 목구멍에 달라붙었습니다 황새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기침을 하고 또 해보아도 개는 꿈쩍도 않고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황새는 개를 뱉어버리려고 머리를 마구 흔들었지만 개는 더욱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황새는 정신을 잃고 자기가 해치운 물고기들의 뼈다귀 옆에 풀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개는 재빨리 황새의 목에서 기어나와 강뚝에 난 구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탈출하다니 정말 다행이야 개는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황새는 기적적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개는 구멍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여전히 땅에 누워있는 황새에게 물었습니다 살아있냐 간신히 황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교훈으로 삼도록 해 개가 말했습니다 넌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 별 볼일 없는 새 주제에 성스러운 새인 척 하다니 미안해 황새가 뉘우치며 말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황새는 그제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쓴 일도 부끄러웠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킨 황새는 부끄러움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 다음 새님 옷을 벗고 종도 버렸습니다 황새는 힘을 되찾자마자 자기 둥지로 날아가 이제부터 정말로 신성한 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새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이들과 나누며 살았답니다 나무와 풀 이야기 옛날 어느 산골 외딴 집에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집을 땐 얼굴도 곱고 몸도 건강했던 며느리가 날이 갈수록 자꾸 여위어 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자 며느리는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샘가에 물을 길러 가자 샘가에 서있는 나무와 풀들이 며느리한테 물어보았어요 그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나 풀도 모두 소리를 내어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섹시야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몸이 그렇게 자꾸 여위어 가는 거야 샘가에 피어있던 봉숭아 꽃이 무르니 며느리는 그때까지 참아왔던 서름이 복받쳐 그만 자초지종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봉숭아야 그건 내가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해서 여위는 거란다 어째서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밥을 아주 조금밖에 주지 않거든 그러면서 며느리는 그만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듣고 있던 나무와 풀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멍하니 있다가 함께 흐느껴 울었지요 외딴 집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밥도 주지 않는 못된 시어머니 구나 나무와 풀들이 사방으로 소문을 버뜨려 외딴 집 감나무도 대추나무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둘레의 나무와 풀들이 한결같이 시어머니를 욕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밥도 안 주는 못된 시험이야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누가 그러더냐고 모르니 나무들은 색시가 가르쳐 주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끌어다가 부지깽으로 마구 때렸어요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는 그날 밤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나무와 풀들은 그제야 후회를 했어요 저희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며느리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떠들어버려 일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있기로 했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 나무와 풀들이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나무와 풀 이야기는 아주 짧지만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신비롭게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감사했는데요 만약 나무와 풀이 정말로 그때처럼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곳에 널려있는 나무와 풀이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저기 옮겨지는 말들로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무와 풀이 비밀을 지켜줄 믿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듯 굳이 말하지 않아야 하는 소중한 이야기들은 지금의 나무와 풀들처럼 절대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